서장 1. 하늘의 장 태초의 하늘은 인간에게 천지 조화와 우주만물의 생성 이치를 개시하여 주었다. 천지 창조와 만물 생렬의 원리 하늘과 땅의 흐름과 조화,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통로인 인체의 신비에 대하여 무국 1원 음양 3제 4상 5행 6합 7성 8개 9공 태극으로 대변되는 무궁무진한 하늘의 이치를 그리고 그것은 천부경이라는 신비경전에 수록되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니 그 심오한 진리를 얻는 자는 능이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여든한 자로 함축시킨 하늘의 이치를 탐욕과 아직으로 뭉쳐진 인간으로서 어찌 쉽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지 1만여 년 인류 역사상 이러한 천부경을 해석한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했으니 그는 바로 신실을 열어 이 땅의 최초의 왕국을 건설한 환웅천재의 아들 단군왕검이었다. 그는 당시 천부경을 해득한 후 곧바로 신의 반열에 올랐으나 그 뜻이 너무나 심오해 과연 후세에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하여 이에 대한 주해서를 남겼다. 이름하여 천부예경 그러나 이러한 천부예경은 그 후 단군조 선고구려 발회로 이어지는 적통 왕가에만 비밀리전에 내려오다 마침내 해동성국 발회의 멸망과 함께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으니 극히 소수 인원회에는 당금에 이르러 과연 그러한 경전이 있었는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들의 기억과는 상관없 이 천부예경은 어딘가에서 이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2. 땅의 장 18만리 검정중원 풍운의 대지중원에는 항상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다.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 칭하는 황제와 그가 만든 법이지 대하는 세계와 오직 강한 것만이 법 2호 정의인 강호무림세계가 이들 두 개의 세계는 비록 중원대륙이라 능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뤘지만 서로 독자성을 가지고 불간섭불계의 입을 원칙으로 나뉘어 져 있었다. 황제의 힘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18만리에 이르는 중원 구석구석까지 모두 미칠 수가 없었고 강호무림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황제가 이끄는 수백만 대군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두 개의 세계는 같은 지역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분리는 불가능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며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무림이 형성된 천여년 이래 서로 간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기본 원칙만은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었다. 황제가 지배하는 세계 크고 광활했으며 수천만에 이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 세계에 속하고 이뒀다. 그러나 그곳은 모든 게 정연하였다. 황법을 중심으로 황제는 항상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예계층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지 대왕조가 바뀌지 않는 한결코 변할 수 없는 철칙이었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 겨우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곳이라 해서 계급이 없을 리 없었지만 그 절대 기준은 오직 힘이었다. 아무리 출신 성분이 미천한 자라 알지라도 힘이 있다면 언제든 지배자로 나설 수 있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법의 요정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피 끓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강호세계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의 지배자로 나서기 위해 뜨거운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다. 3. 인간의 장풍은 일지 대명 2년 1370년 3월 5일 드디어 중원무림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중원무림맹이 결성되었다. 구파일방과 오대세가를 포함한 백도 280개 방파와 중원마교 혼패부 사사천교 등 흑도 360개 방파 그리고 농림 72채 장강수로방 청해건문 청조각 등 중도파 170개 방파에 무산신념은 남해보타함 부패신공 등은 일세력까지 총망라된 사상 초유의 동맹이 결성된 것이다. 과연 천년 무림사의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있었던가? 절대로 화합할 수 없다던 흑도와 백도가 하나로 뭉쳤고 여기에 농림과 은일 세력들까지 가세하여드니 이들의 힘은 가히 중원무림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명 2년 1370년 3월 12일 3월 보름 이날은 무림사의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0여 년 이상 강호무림을 지배하였던 천마무림 면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강자 천라한이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가장 길었던 암흑시대가 끝나는 날짜이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직 기다림과 용투야의 혈전만 남아있을 뿐 대명 2년 1370년 3월 18일 대승리다. 천마무림 면은 무참할 정도로 괴멸되었고 단지 련주인 천라함 부련주인 사마자극 그리고 군사인 악명은 등 핵심수 뇌부가 중상을 입고 도주하고는 있지만 강호무림 전역에 천라 지망이 전개되어 있고 당대 최고 고수 백인이 이들을 추적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그 들을 제거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이다. 이번 격전이 비록 3일간에 걸친 대열전이었지만 의외로 우리 측에 피해가 적었던 것은 천무대 장군 천흥의 철갑기마대 덕분이다. 명장 천흥이 이끄는 일만 철갑기마대는 세계를 정복하였던 원제국의 막강 기마대를 괴멸시킨 무적의 부대가 아니었던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천기의 흐름마저 바꿀 수 있다는 악마의 두뇌 천면 귀병 악무흠이다. 아무리 대세가 기울었다고 하나 그의 귀모라면 조금 더 우리 측에 피해를 입혔을 것인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다. 그러나 결코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번 일에 일만 가지의 변수를 모조리 고으려 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간 혼란스러웠던 무림의 질서를 재편하며 조용히 결말을 기다리면 되리라. 대명 2년 1370년 3월 23일 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중원 무림맹을 대표하는 다섯 대고수와 추적단 70여 명이 이미 회생불능의 치명상을 입은 천라안과 사마자극 악명흔 등과 동기여진 하다니 천면 귀령 악명흔은 역시 악마의 두뇌다. 어찌 그 와중에서 하나의 산을 온통 허물어 버릴 폭략을 매설해 놓았단 말인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천마령 부근에 그 야말로 하늘마저 가둘 수 있다는 대천강 지망을 발동했다. 대명 2년 1370년 4월 5일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하긴 수천여평에 이르는 계곡이 하나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니 그 와중에 무슨 흔적이 남으리라만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건 무슨 까닭일까? 여하튼 이제 모든 일은 종결되었다. 비록 소림사 남궁세가 북궁세가 중엄마 교홈패부를 대표하는 천하 다섯 대고 수가 희생되었지만 괴수 사민방도 같이 죽었다. 단지 하나 천라안의 여동생이자 악명은의 처인 천마지와 찰극무연이 그의 씨를 잉태하고 실종된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서로 그녀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중원물임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최대 후원 세력인 원제국이 일패도제하고 있으니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으랴.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다. 너무나 많은 피를 봤다. 대명 2년 1370년 10월 2일 드디어 대도가 함락되고 원제국이 북방으로 완전히 물러났다. 이제는 중원대륙에는 다시 평화와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대명 2년 1370년 11월 11일 북공세가의 새로운 가주로 취임한 북공소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참으로 오랜만에 중원나들이를 했다. 그런데 그처럼 기쁜 날에 그의 부인이 산고 끝에 죽고야 말다니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사인 모 양이다. 하늘에 있는 북공후 그 친구가 쉽게 눈을 감을 수 있으련지 천생 무고리였지만 단순하고 어리석은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다가 현명한 며느리를 맞아 한시름 놓는 것 같더니만 그의 감요에 흘기채 마르기도 전에 입원해는 자식을 잘 내조하던 며느리를 잃다니 다행인 점은 그래도 그녀가 낳은 아들은 무사하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천년 북공세가의 후세답게 인쇄해 보기 등은 무고리인 것 같다. 대명 2년 1370년 11월 12일 북공소의 간청을 뿌리치고 북공세가를 벗어놨다. 북공후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의 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나이에 다시 강호물임에 바를 적 쉬어야 된다는 사실이 싫었다. 나의 중리면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한 여인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북공소 그 아이의 옆에 있던 30대의 그 여인이 단지 유모에 불과하다는 그 여인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미모와 기품 그리고 기이한 기운 때문인 것이 아닌가 싶다. 4. 잉태 한 사람이 죽고 한 개의 장원이 소멸되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중원물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강호세계는 여전히 조용했고 한 장원의 소멸은 100여 명에 이르는 식소리 참변을 당하는 커다란 사건이 였지만 중원물임과 관계없는 평범한 장원이었기에 강호세계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 한 사람은 중원물임맹의 초대군사이자 풍운일지의 저자인 남박선홍 오천우였고 한 장원은 산동성 지편지역에서 평민들 사이에 명망이 높았던 대시장원이었다. 2. 인고지시 1. 폭설 평민 출신으로 이략 황제의 직위까지 오른 시대의 풍운하 주원장 그가 사상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던 막강 대원제국을 중원에서 축출하고 대명을 건설한 지 4년여 대륙을 강타하던 풍운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지만 그 불심환은 아직 꺼치지 않았다. 대명 풍무 4년 1374년 정월원단 중원천지에는 갑자기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늘과 땅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이고 칼끝처럼 날카로운 삭풍이 대지를 갈기갈기 찢어온 지 3일 마침내 폭설은 그치고 따사로운 햇살이 다시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산도 들도 호수도 마을도 온통 순백색으로 변한 가운데 대지는 햇살에 반사되는 영롱한 빛으로 가득 차 보는 이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그리 박지 못하였으니 이번 폭설로 중원천지에 무너진 가옥이 얼마나 되며 또 얼어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남성 중부에 위치한 보구산 3일의 걸친 폭설로 역시 보이는 건 온통 흰색 일색으로 그동안 굶주렸던 산짐승 몇 마리만 먹이를 찾아 나설 뿐인 적이 완전히 끊긴 이 조용한 대지의 점막을 뚫고 한 사내가 나타났다. 한 30대 후반쯤이나 되었을까? 펀칠한 키의 은연 중 고귀한 기품을 풍기고 있는 이 사내는 그러나 마치 중병이라도 걸린 듯 창백한 안색에 가끔씩 심한 기침을 해대는 가운데 가슴에 한 세 살쯤 베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병이 든 몸으로 그것도 세살박이 어린애를 안고 정초부터 이 깊은 산중을 헤매고 있는지 사내는 외로운 상기슭을 마치 숙명처럼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시간이 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104회 상류천당 하유소항 하늘에는 극락이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바로 송나라의 천지시인 소동파가 항주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불로서 그만큼 항주는 산과 바다 그리고 강과 호수 등이 어울려있는 천하절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특히 양자강의 지류인 전당강 이 흘러들어와 형성된 서호는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화, 홍련, 국화, 매화 등 각가지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나 가히 성경을 방불케 하였던 것이다. 제안비 비만화재 서호낙 조연하미 쌍봉사 분신비경 평호쌍월 진객심 안개비 내리는 제방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있고 서호의 저녁노을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구름에 꽂혀있는 봉우리는 화놀경을 연출하고 하늘과 호수의 두 개의 달이 외로운 낙의 내에 심금을 울린다. 현무는 호심정에 홀로 서서 서호의 낙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총기 있는 눈빛과 강인해 보이는 용모 짙은 흑색 경장과 흑색 영웅건 특히 그의 허리에는 메어있는 붉은 수실의 검은 가히 강호 영웅의 품도를 짐작해 하고 있었다. 휴 문득 그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아직 약관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 당연히 서호의 절경을 보고 아름다운 감상에 젖어들어야 하겠지만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의 한숨은 짙은 회안의 염을 담고 있었다. 우울한 표정으로 한참을 더 서 있던 현무는 이윽고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황주의 중심부를 향하여 바향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호수를 온통 붉게 물들인 석양은 절정을 오치달아 별류천지 비인간의 그윽한 정취를 연출하고 있는데 한가로이 떠 도는 놀이배에서는 은은한 비파음이 흐르 러 나와 호숭물에 적셔지고 있었다. 숭무관 바로 중원전역의 수천 개는 존재한다고 알려진 무예도장 중 하나 이자 항주 지역의 폭력 조직인 백사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 숭무관으로 향하는 길목의 소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짓던 그 젊은이가 나타났다. 여전히 우울한 얼굴하지만 그의 우수에 가득찬 표정은 오히려 그의 영웅적 풍도를 더하고 잊었으니 마치 강홍우림의 안위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러나 정작 그와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그에 대한 존경과는 거리가 있는 경외 공포 등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가 숭무관 앞에 이르자 서너명의 장정들 이 우르르 몰려나와 예를 표했다. 회주님 나오셨습니까 이제야 그의 영웅적 풍도를 알아본 것일까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공경스럽기 그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인상은 하나같이 강호상에 팔았구나 한량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 수고가 많다. 현무는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려준 후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 그는 외형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강호 영웅이 아니라 이 지역 건달 패들의 두목이었던 것이다. 이름하여 백사회 묵룡당과 천마방과 함께 항주 지역 암흑가를 산분하고 있는 조직으로 비록 명칭도 그럴싸했고 암흑가라고는 했으나 실제적으로 강호의 흑도 세력은 진마부라는 거대한 연합체에 속해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관계로 그들은 그저 이 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삼류무사들과 낭인들로 구성된 건달패 조직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현무의 명성은 대단했다. 항주 암흑가에 최초로 모습을 나타낸 지 단일 년 만에 군소 조직에 불과했던 백사회를 항주 세 대조직 중 하나로 키워낸 신화적인 인물 더욱이 그는 암흑가의 인물에 어울리지 않게 상당한 학식과 명석한 두뇌를 지니고 있었으며 용모마저 발군 이어서 혹자들은 그를 항주 3군자 중 하나로 칭하고 있었다. 말이 항주 3군자이지 이에 속한 인물들이 절강성 포정사의 자제인 우원성과 전직 대학사였던 마진평의 장난마사달 등 누가 보아도 내 노라하는 인물들이 함께 포함되어 아무런 뿌리도 없고 단지 하우 문 부류의 폭력조직 두목에 불과한 현무가 이들과 함께 3군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무의 학식과 문장 그리고 용모가 뛰어나다 할 수 있었다. 물론 항주 지역 상류계층에서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무는 수아들의 융숭한 환대를 받으면서 곧장 그의 개인현무실로 들어갔다. 시비로 보이는 아리다운 소녀 하나가 그에게 공손히 다가와 백색무복 을 건넸다. 후후 소백 너는 볼때마다 이뻐지는 구나.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폭력조직의 두목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소백이라는 그 시비는 그러한 현무의 태도에 익숙한지 그저 부드럽게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보였다. 현무는 그녀가 건네준 무복을 받아 옆에 그녀가 있건 상관하지 않고 그자 위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곧바로 무공연 마에 들어갔다. 그는 우선 다리를 반쯤 구부린 기마 자세에서 왼손은 단전에 대고 오른손은 호조 형태로 구부려 우측 어깨에서 상향 15도 방향으로 비스듬 히퍼도 올렸다. 그러더니 숨을 아주 느리게 들이마시면서 우수를 크게 돌려 원호를 그리고 이때 단전에 있던 좌수는 우수의 움직임에 따르게 하였다. 그의 손동작에 따라 그를 둘러싼 기류들 이 미세한 흔들림을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동작이 정지되었다. 그의 혀는 반쯤 구부려진 상태에서 입천장에 바싹 밀착되었고 호흡을 비롯한 모든 신체 운동이 완전 정지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의 시선은 전면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그의 팔이 미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마침내 눈부신 속도로 전면을 향해 뻗어나갔고 동시에 응축되었던 호흡을 일시에 품어내는 것이었다. 얍! 그의 일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나온 기합 소리. 이와 함께 어느새 그의 전면벽에 위치한 두꺼운 나무판에는 마치 새 발자국 같은 기이한 형태의 흠집이 나있었다. 어찌 보면 형의권 중 호권을 연상시키게 하는 동작. 하지만 그것은 결코 형의권도 호권도 아니었다. 단지 그만의 동문무공의 하나인 호심지공의 전위지술에 불과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계속하여 각양각색의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더니 잠시 후 가부절을 하고 보류에 앉아 본격적인 내공연마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아랫배와 단전이 규칙적으로 기복을 일으키더니 일각여 시간이 지나자 그의 주위를 둘러싼 기류가 미미하게 파동하였고 점차적으로 그 파동은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무에 무공연마를 지켜보고 있던 소백의 눈에서는 기이한 빛이 흘러내렸다. 회주님은 진정 대단한 분이야. 남들이 볼 때는 그저 주먹개나 쓰고 위세 부리기 좋아하는 건달패의 하나로 생각하지만 이처럼 진지하게 무공연마를 하고 또 이럴 때는 마치 태산을 누르는 듯한 장중한 기세와 위압감을 내풍는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고 있을까. 가세가 비난의 기루에 팔려왔다가 우연히 현무의 눈에 들어 그의 시비로 들어온 소백. 비록 한낱 시비에 불과하지만 그녀는 현무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의 진면목이 소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몇몇 안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현무는 무화지경에 빠진 채 무공연마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백은 그대로 곳곳이 선 채 눈빛을 빛내며 그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한 시진쯤 흘렀을까. 현무의 연공은 막바지에 이른 듯 그를 둘러싼 기류는 옅은 백색비를 이룬 채 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니 마침내 그의 코 속으로 모두 빨려들었다. 휴. 마침내 눈을 뜬 현무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짙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자신이 생각해도 의부 상천군이 알려준 이호심지공이라는 신법은 상승무 공임이 확실했다. 비록 세 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마하기는 했지만 어느새 내공은 인류 고수 수준인 일갑자를 상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무공초식들은 기껏해야 팔극권이니 태극권이니 하는 기초무위에 불과했으니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똑똑 이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문 앞에 서있던 소백이 얼른다가 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채 구의 털복숭이 대안이 서있었다. 아 소백이구나 그래 회주님의 무공수련이 끝났느냐 이에 소백이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대답하였다. 예 방금 전에 마치신 것 같아요. 그럼 회의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거라. 허허 그렇다면 가야지. 어느새 현무가 이야기를 들었는지 문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 후 현무가 털복숭이 대안 측 백사회의 사민의 부회주 중 하나이기도 한 흑은호 이규의 안내로 의사청에 들어서자 한참 떠들고 있던 대여섯 명의 장한들이 분분히 자리에 일어서며 현무를 맞이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회주. 그래 모두들 잘 있었나.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 같군. 하하 그새 회주님은 더욱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현무의 눈길이 소리를 쪼자갔다. 20대 후반쯤 되었을까. 대부분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인물도 준수하였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문사차림을 하고 있었다. 현무의 입가에 기분 좋은 미소가 서렸다. 그의 이름은 백현수 무공을 전혀 모르는 문사임에도 불구하고 백사회의 상층부에 속한 인물하지만 오늘의 백사회가 있기까지 그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묵룡당과 천마방 사이에서 그들과 마찰을 줄이며 교묘하게 세력 확장을 가듭케 하였고 폭력 협박 갈취 등 비열한 범죄보다는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해결사 역할 등을 통해 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여 아무런 후원자나 배경이 없는 혐의로 하여금 별다른 견제 없이 오늘에 이르도록 한 1등 공신이었던 것이다. 하하 멋있어진 건 내가 아니라 바로 현수구대인 것 같은데 그 사이 여자까지 생겼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 번 데리고 오지? 백현수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받았다. 그건 조금 곤란한데요. 아니 왜 곤란하다는 말이냐? 회주님이야 이 항주 땅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삼군자 중 하나이며 반반한 여인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 아닙니까?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말지. 어? 이것 봐라. 그래도 명색이 회주인데 이제 노골적으로 모함을 하네. 야 인마.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인가? 참네. 전부들 물어보시오. 제가 빈말을 하나. 그제서야 현무는 머리를 극적이며 기세가 수그러졌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자 뻔히 백현수의 말을 수긍할 것이 분명했다. 후후 그런가. 하긴 나도 장담할 수 없지. 어디 내 풍채가 좀 멋있나. 이에 백현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웃어댔다. 하하 그건 회주의 말씀이 맞네 그려. 사실 회주의 용모는 여인이라면 누구나 바라지 않고는 못백일 테니까. 잠시 후 웃음이 가라앉자 현무가 중앙의 좌석에 가서 앉았다. 그러자 좌중은 언제 웃고 떠들었냐는 듯 정숙을 되찾았다. 비록 현무가 농담을 좋아하고 소아들에게 격이 없이 대하고는 있었지만 엄연한 나뭇가에 쟁쟁한 조직인 백사회였던 것이다. 각각 맡은 바에 대하여 보고를 하라. 현무의 지시와 함께 그의 가까운 곳에 안아있던 사람들로부터 한 명 한 명 일어나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속하 철비한 보고들입니다. 3일 전 우리 수아들과 천마방의 졸개들과 사소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홍채루에 천마방의 졸개들이 찾아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것을 성질이 급한 몇몇 수아들이 참지 못하고 각각 팔다리를 하나씩 꺾어버린 것이지요. 이에 천마방의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나 도진이 십여 명의 졸개들을 데리고 쫓아왔지만 제가 나서 적당히 힘을 보여준 후 치료비조로 동전 몇 푼을 주어 별 마찰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천마방에서는 우리의 세력이 급속히 확장되는 듯 하자 위기를 느낀 듯 호시탐탐 우리들을 감시하고는 있으나 차마 직접적인 시비는 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 들어 수아들의 일처리가 더욱 원숙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잘했다. 아마 천마방 정도는 앞으로도 함부로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고 서로 도전에 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묵용단인데 말이야. 어쩐지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냐. 이에 철비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저도 그 점이 수상하여 그들의 동태를 엄밀히 감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들의 본거지인 광풍각 부근에 못 보던 인물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흑에을 입고 있는데 행동거지로 보아 만만치 않는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회주께서 조심하라 하여 단지 지켜보고만 있는데 지시만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들 중 한 명을 제압하여 정체를 밝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자 현무가 팔을 내져으며 대답하였다. 아니다. 지금과 같이 살펴보기만 하라. 묵용단에는 분명 최근 무슨 변화가 있는 게 분명해 관내의 행동도 무척은 미래졌고 경비가 훨씬 강화되어 있으니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 방문을 해보고 결론을 내릴 테니 너는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있어라. 다른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속하 지역목 보고드립니다. 만보전장을 인수하는 문제는 별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번에 강호객장을 인수하는 바람에 조금 자금이 딸립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에게서 받는 상납금을 조금 올렸으면 하는데 회주의 지시를 바랍니다. 현무의 시선이 한참 보고를 하고 있는지 현묵을 쫓아갔다. 그는 바로 현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백사회를 이끌던 인물로서 현무가 관할 상인들이나 업주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야 민가하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인마 너는 그게 문제야.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야. 그래도 옛날에 비해 우리 백사회가 관리를 맡으니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 잔말 말고 가급적 가격을 까가 봐. 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볼 테니. 이에 지역무기 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미 현무의 운영 방식에 진즉 승복했던 그였다. 이번에는 백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공교두를 초빙하는 문제는 잘 되었습니다. 그는 팔쾌장 여천문환자로 산동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무인입니다. 어렸을 적 화산파에 속과 제자로 입문하여 매화장법을 익혔고 화산파와 인년을 끄는 후 매화장법을 사용 못하게 되자 이를 바탕으로 팔쾌장을 창안하였으며 거미나 도 창등 18반 무예에도 일가견이 있어 금궁교두로도 초빙하려 한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설복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수인데 한 달에 은백량을 달라더군요. 아니 은백량이라니. 그 놈 미친놈 아니이야. 백현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은백량이라 하면 일반 서민들로서는 몇 년을 쓸 수 있는 거금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무는 좌중을 진정시키며 말을 하였다. 그래 미친놈은 미친놈 같다만 그래도 어떠하냐. 그래도 그는 꽤 실력이 있는 모양인데. 할 수 없지. 필요한 데가 는 치루어야지. 비록 은백량이 많은 금액이라 하나 우리 애들이 제대로 무공을 익힐 수 있다면 그리 비싼 대가도 아니야. 그러니 현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추진해. 참 그건 그렇고 무공비급을 입수하는 일은 어떻게 되었나. 백현수는 현무의 태도에 만족한다는 듯 웃고 있었으나 무공비급 이야기가 나오자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글쎄.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진척이 없습니다. 태극권 용호권 복마장 등 평범한 비급들이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회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무공은 결코 구하기 쉽지 않군요. 이에 현무는 조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어 누나 곧이어 쌩끗 웃으며 백현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다는 태도를 취했다. 하하 할 수 없지. 까짓 거 그런 것 없더라도 상관없어. 이러한 말을 하는 현무의 내리석으로 순간 자신이 무공을 배우기 위해 천하를 떠돌던 과거가 떠올랐다. 14세의 어린 나이로 강호를 떠돌면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자신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공연마임을 깨달았고 그 후로부터 무수한 문파의 문을 두드려보았지만 결과는 차가운 거절뿐이었던 것이다. 하다못해 거지 차림으로 걸식을 하며 개방에도 입문하여 보았지만 죽도록 심부름만 하고 얻은 무공은 말 그대로 개를 쫓는데 이외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타구 봉법의 기수식 그것도 단지 흉내 정도나 내는데 불과했었으니 새삼스럽게 무림명 문들의 높은 변만을 통감했을 뿐이었다. 물론 그로서도 기회는 있었다. 유일하게 중원의 모든 청년들에게 차별 없이 입문 자격을 주던 소리마원에 입문하려다 권장순의 기초를 측정하는 관문에서 탈락한 것이 그 첫 번째 기회였으며 3년 전쯤 우연히 한 곡상하게 생긴 소년을 만났고 마침 그가 시리에 빠져있던 그에게 정 무공을 배우고 싶으면 남궁세가로 찾아오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이 남궁수라고까지 밝힌 적이 있었는데 우선 상대방이 달카나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게 생긴 소년이었고 또한 무림명 문들의 높은 벽에 짙은 절망감에 울분을 느끼고 있던 터라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를 무시해버렸던 것이다. 차후 실제로 무림의 남궁수라는 남궁세가의 후예가 주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차하는 심정이었지만 그때는 이미 자신이 백사회에 몸담고 입 없기에 결국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만일 내가 그때 남궁세가에 들어갔었다면 지금쯤은 그래도 상당한 무공을 익힐 수 있었을 텐데 또 모르지 벌써 강호협객이 되어 있을지도 현무가 이처럼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사이 이미 회의에 참석했던 수아들은 모두들 나가버리고 그의 주변에는 백현수만 홀로 남아있었다. 현무는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백현수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다. 허허 모두 들가 버렸군. 이미 모든 보고도 끝났고 또 회주께서 지시할 사항도 모두 마치신 것 같아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어. 이젠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군. 백현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현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무릇듯이 큰 사람은 생각이 많은 법이지요. 난 가끔씩 회주께서 이처럼 백사회라는 군소조직의 두목으로 눌러앉을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들과 함께 있지만 언젠가는 훌훌 떠나고 말 것이라고 백현수의 이야기에 전국을 찔렸음일까 현무 역시 백현수를 이윽고 바라보았다. 어찌 보면 그는 백사회에서 유일하게 현무와 말이 통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후 뜻만 크면 무얼 하냐.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걸. 잡을 수 없는 꿈에 매어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지금 이 생활도 그런대로 괜찮아.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술과 여인이 있으니. 어찌 보면 대명황제도 나를 부러워할 것이야. 그것보다 너야말로 백사회와는 어울리지 않아. 하아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회주가 있는 백사회가 어디 폭력 조직입니까? 행동은 거칠지만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저는 중원천하에 우리 백사회만큼 의리가 있고 정이 있는 단체가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외부에서는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현무가 백현수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렇다. 이 이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한때는 야망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비록 천하를 향해 마음껏 뜻을 펴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사나이로서 그리 나쁜 산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사실 현무는 마치 생각도 없는 사람인 양 거리낌 없이 마구 행동하고 온 입었지만 그래도 가슴속에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가슴속에 응어리가 유난히 많아 그저 가벼운 행동으로 이를 덮고 있는 것 같았다. 더욱이 그는 그 누구보다 꿈이 컸고 뜨거운 피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무의 모습을 지켜보던 백현수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한다는 듯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다가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참 회주 명일은 우리 백사회가 다시 시작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연회라도 베풀어 일을 자축하고 수아들의 사기를 돋구어주시 미 이에 현무는 서슴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참 벌써 그렇게 되었군. 좋다. 그렇다면 아예 서울의 기루를 통째로 빌려 잔치를 하지. 하하 그러신다면 수아들도 모두들 좋아할 것입니다. 백현수의 입가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연회의 끝. 서호루. 서호의 그림 같은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주루경 객잔으로 항주의 대표적인 무각 중에 하나였다. 특히 이곳은 주루 객잔 기루 도박장 등 이 종합적으로 완비된 곳으로 주루와 객잔은 풍광이 좋은 서호 호환에 위치하게끔 하여 고급 손님들을 유치토록하고 기루와 도박장은 상대적으로 아늑한 안쪽에 설치하여 강호의 호걸들이나 한량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때는 술시 무력. 서호루의 안쪽에 위치한 기루에는 건장한 대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곱게 단장한 기녀들이 입구에서부터 이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하하하 소홍.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이 오래비가 보고 싶어 어떻게 지냈느냐. 호호호 어서 오세요. 요즘 백사회가 한참 잘 나간다는데 이곳에는 코뺭이도 비치지 않으니 그동안 변하셨나 봐. 허허 나라에서 왜 너처럼 어여풍 계집을 보기 싫겠느냐. 하지만 회주께서 기루와 도박장 출입을 금지시켰으니 어쩌겠느냐. 그들은 바로 백사회의 조직원들이었던 것이다. 백사회 재건 1주년을 맞아 전날 백수연이 현무에게 연애를 건의하였고 이 애 현무는 비록 자금이 딸리는 상황이었나 그동안 금욕생활을 강요했던 수아들의 마음도 달래줄 겸해서 이러한 잔치를 연 것이었다. 잠시 후 건 300여 명에 이르는 백사회 조직원들이 모두들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현무가 기루 안으로 들어섰다. 좌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현무에게 예를 표하였다. 회주를 뵙습니다. 이에 현무는 가볍게 손을 흔들어 그들의 예에 답한 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좌중을 쓸어보았다. 하하 모두들 안색이 좋은 것 같구만. 연애에서까지 내 긴말을 할 생각은 없고 그저 오늘은 뜻깊은 날이니 모 두들 마음껏 들고 마음껏 즐기라. 현무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은 후 곧바로 연애가 시작되었다. 백사회로서는 유일한 기념일이니 만큼 장황한 절차나 포상 등이 있을 법도 학업만 형식을 싫어하는 현무의 성격에 맞추어 곧바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질퍽한 분 위기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와 백사회의 끝없는 발전을 위하여 회주님의 건강과 용맹 정진을 위하여 현무가 커다란 술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내가 모두들 한 잔씩 돌리지 하하 역시 회주답군요 멍청한 놈들이 회주의 용무만 보고 어떻게 저러한 사람이 백사회의 회주인가 하지만 우리 회주야말로 진정한 호거리 아니겠습니까 잔을 돌리시려거든 우선 저부터 한 잔 주시오 현무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바로 철비홍이었다. 그거 좋지 그런데 그대는 아무리 보아도 작은 술잔으로는 안되겠어 하하 좋습니다 회주께서 주시는 술인데 설옥 통째로 마시라 해서 제가 거절하겠습니까 현무는 조그마한 술잔을 던져버리고는 커다란 사발을 하나 가져오게 하여 그곳에 술을 가득 달아 철비홍에게 건넸다. 철비홍은 서슴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들 익혔다. 이를 보고 있던 수하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그의 호기로움에 호응을 해주었다. 이제 제 술도 한 잔 받으셔야죠. 술을 다 마신 철비홍이 이번에는 현무에게 잔을 권했다. 하하 얼마든지 현무 역시 술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현무가 좌중을 한 바퀴 돌고 커다란 술통이 서너 통이 비워지자 좌중의 분위기는 더욱 소란스럽게 변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루의 입구 쪽에서 감미로운 풍악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와 서호루 루즈이다. 좌중이 일제히 정적을 찾으며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마침 입구 쪽에서는 수많은 여인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들 중 앙에 걸어나오는 노기 공장 여인의 자태는 가히 환상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당금 서호루의 루즈로서 항주 일미로 칭송받고 있는 소활한 여인으로 기녀들과 무기 악사들을 데리고 주웅을 돋구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좌중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인이 정말 루즈야. 보면 모르겠나. 과연 항주 일미란 칭호가 부끄럽지 않지. 항주 일미는 콧대가 높아 웬간한 좌석에 늦 나오지 않는다 하던데 후후 자네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는구먼. 저 유명한 항주 일미가 우리 회주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란걸. 하긴 회주님 정도 되면 그 어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반할 만도 하지. 아무리 개인적인 용모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단순한 폭력 조직의 두목에게 이러한 평가는 과분하겠지만 지금 이들에게 현무는 그야말로 우상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소아는 데리고 온 기녀들과 무기 악사들을 곳곳에 적절히 배치한 후 곧바로 현무의 앞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천성적인 교태일까 그녀의 전신에서는 폭발적인 매력이 품어 나아오고 있었고 현무를 향해 생긋 웃는 모습은 은은한 조명 아래 그야말로 천상의 선녀가 하강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호호 오랜만이군요. 무의 그리 바쁘다고 그처럼 얼굴 보기 어려우니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어쩐지 원망하는 듯한 말투 이에 현무의 입가에도 조금은 개면적으면 서도 정겨운 미소가 그려졌다. 하하 그러고 보니 정말 오랜만이군. 그동안 별일 없었나. 소아는 마침 현무의 수아들이 마련해준 현무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그를 가볍게 흘겨보았다. 결코 밉지 않는 눈초리였다. 글쎄요. 별일이야 있겠어요. 단지 보고 싶은 사람이 자주 찾아주지 않아 속상할 뿐. 기루의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소 그녀의 성격을 잘 아는 현무로서는 그리 태연할 수만 없었다. 아무리 기루까지 갖춘 서울의 루즈였지만 그녀가 술좌석에 얼굴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이었고 서로 얼굴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저 인사정도나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무는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은 채 그저 농담으로 그녀의 말을 받았다. 하하 루즈와 같은 재색을 경비한 가인 이 날을 기다렸다니 사실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군. 그러나 소아는 여전히 기이한 눈빛으로 현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기분이 좋긴 좋은 건가요? 그럼 세상에 그 어떤 사내가 기분이 좋지 않겠나? 후후 그러면 됐어요. 현공자께서 최소한 소녀를 싫어하지는 않으시니 이제 소녀가 한 잔 따라 올리죠. 소아는 술병을 잡아 현무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은 여전히 현무를 향하고 있었으며 미묘한 열기까지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술을 받는 현무의 마음은 조금 복잡했다. 아름다운 미인의 애정표현 분명 싫은 것은 아니었으나 동시에 부담이 느껴졌다. 그라에서 왜 여인이 싫겠는가? 더욱이 그는 소아들이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주변의 많은 여인들이 따랐고 또 그의 행동도 그리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현무는 소아에게만은 그럴 수 없었으니 그녀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의 애정은 아직 현무로서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철저한 자유인을 지향하는 그의 의지 더욱이 그는 비록 안 정되어 가고는 있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인 세계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으니 갑자기 와 와 하는 커다란 함성 소리와 함께 기루의 문이 박살나며 화살을 비롯한 수많은 암기들이 장례를 향해 덮쳐왔다. 으 이게 웬 변이냐 으허 모두들 피해라 한참 술을 마시며 무의들의 춤을 감상하고 있던 백사회 조직원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기겁하며 놀라며 분분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몸을 피하고 있었지만 문쪽에 있던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현무가 그대로 몸을 솟구치며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당황하지 말라. 무기를 뽑고 대형을 갖추라. 그러나 이미 좌중은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정문뿐만 아니라 모든 창문까지 뚫고 일제히 날라오는 무수한 암기들 더욱이 이 중에는 화시까지 포함되어 있어 장례 곳곳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일부 침착한 조직원들이 대열을 정비하려 했지만 기녀들이며 무희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터라 오히려 혼란만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에 현문은 다급하게 주위를 향해 소리쳤다. 비홍 이규 어디에 있는가 길을 열어라 일단 밖으로 나간다. 그와 함께 그의 신형은 그대로 우박처럼 쏟아지는 암기를 뚫고 주루의 정문을 향해 지쳐들고 있었다. 그의 전신에서는 복마장 나한장 등 여러가지 장법이 일갑자 공력을 바탕으로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었으며 어느새 철비옹 이규 등이 나타나 그의 뒤를 받쳐주었다. 으아아아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고함을 지르며 마침 내 현무의 신형 이 뒤로 앞마당에 나타났다. 거대한 분노로 헐헐 타오르는 눈빛 비록 무수한 장법으로 암기를 물리쳤지만 이미 그의 팔과 다 리 등에는 서너 개의 암기들이 꽃혀 그의 몸을 피로 물들이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출연과 함께 빗발치던 암기 공세는 거짓말처럼 또 끊겼다. 회주 괜찮습니까? 어느새 그의 뒤를 따라온 흑은 이규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며 걱정스러운 태도로 물어보았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보다 애들은 현무의 시선은 말보다 빠르게 뒤쪽으로 향했다. 여기저기 부상을 입은 수 하들이 기루의 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다. 이규 속히 피해 상황을 점검해 보아라. 이때 그들의 전방으로부터 차가운 냉소 소리가 터져나왔다. 후후 한가하군. 피해 상황이나 점검하다니. 현무의 시선이 휙 돌아갔다. 누구냐? 쥐새끼같이 숨어있지만 말고 나서라. 암중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 졌다. 흥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군. 그리 안해도 막 나서려는 참이다.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는가 싶더니 그들을 둘러싸고 수십 개의 횃불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횃불 아래 드러나는 무수한 인형들. 그들이 지닌 병장기들이 이글거리는 횃불에 비쳐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음 바로 내놈들 이었구나. 묵룡단. 현무의 입에서 침음이 흘러나왔다. 바로 백사회와 함께 항주 암흑가를 산분하는 세력 그리고 그 세력 중 가장 잔인하고 횡포하다는 묵룡단. 하지만 승산이 없으면 결코 싸움을 걸지 않는 그들이기에 설마 했는데 바로 그들이 백사회의 연애를 기습했고 자 신들의 선업에 이르는 인원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때 흑운 이규가 현무 곁으로 다가와 멀리를 숙였다. 회주 벌써 백여 명 정도가 적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현무의 시선이 주위를 훑어보았다. 이규의 보고는 사실이었다. 당초 300여 명에 이르는 수화들 중 지금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인원은 기껏 200여 명 그것도 대부분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무의 시선이 바로 옆에 있는 백현수에게 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던 백현수였지만 오늘만큼은 무척 무거운 표정이었다. 회주 아무래도 상황이 불리합니다. 인원수에서도 중과 부족이지만 저들이 더욱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백현수는 묵룡단주 옆에서 범상치 않는 기세를 흘리고 있는 수십 명의 흑의복면인들을 가리켰다. 물론 현무 역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았고 날카로운 안광을 품어내는 게 피리 강호계의 인물들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으 음 현무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무리 중에서 묵혈단주 단혈수가 앞으로 나왔다. 하하 백사회주 오랜만이군 그래 의논들은 끝났나 현무는 그의 늠물거리는 태도를 보자 새산분노가 침일어올랐다. 단혈수 이 야비한 놈 연애를 하고 있는 장소를 기습하는 것도 부족해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다니 그러나 단혈수는 이러한 현무의 분노에 찬 음성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지극히 태연했다. 이미 도간에 든 쥐라 생각하는 듯 어허 야비하다니 백사회주 답지안군 오직 힘만이 법이오 정의인 이 세계에서 그런 말을 쓰다니 여하튼 긴말이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투항한다면 살길이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흐흐흐 말을 안 해도 짐작하겠지 실로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현무의 성격을 잘 몰랐다.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오르는 그의 성격을 당초 세블리를 느꼈고 수하드를 살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던 현무는 그의 협박하는 듯한 기세에 오히려 얼굴을 굳히고 있었다. 흐흐 기고만장하군. 하지만 나 현무와 백사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지. 내 놈의 무의가 뛰어났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디 우리 묵룡단이 승산없는 싸움을 하는 것을 봤더냐. 하하 묵룡단의 쥐새끼들이 아니라 저 귀신같은 놈들을 믿고 그러는 것이겠지. 현무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단열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칼자루는 자신이 쥐고 있다는 자신감의 신색을 회복하며 곧바로 대답했다. 하하 그러한 것은 어찌되었건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바로 너희들의 선택이지. 삶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한 내 정확히 일각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결정하라. 압불사. 내 왜 저들의 수상한 동양을 그리 강과했다는 말인가. 현무는 내심 깊은 한탄을 하였다. 당초 그들의 동양이 수상타 생각했었으나 이토록 갑자기 더구나 강호인들까지 동원에 기습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강못한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나아 물이 빨라도 늦는 법 이제는 결단만 남아있었고 현무는 이미 그 결단을 내려놓고 있었다. 현무는 잠시 주위를 돌아보았다. 백현수 철비홍 이규 소천리 등 그들은 모두 일정불사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후후 못난 상전을 만나 결국 이처럼 막 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네. 그러나 현무는 이러한 마음속의 말을 그대로 접어든 채 수하들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잠시 후 침중한 그의 목소리가 좌중에 울려 퍼졌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상황은 최악이다. 하지만 나 현무와 백사회에 있어 굴복이라 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난 이 시간부로 백사회를 해체하고자 한다. 백사회 조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있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한 소천리가 나서려 했다. 하지만 현무는 손을 들어 그들의 행동을 제지한 후 말을 이어갔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시간 이후 백사회는 해체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대들의 행동은 자유다. 삶을 택하든 죽음을 택하든 아니면 탈출을 택하든. 현무의 이야기가 끝나자 좌중은 더욱 소란해졌다. 안됩니다. 회주. 이러기 위해 애써 기반을 확대시켰고 우리들에게 무공수련을 강요했습니까. 소천리가 마침내 울분을 토해내었고 대부분의 의견은 현무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무의 결정은 요지부동이었다. 싸울 사람은 싸우라. 나도 싸우겠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백사회의 일원으로서 죽음은 강요하지 않겠다. 삶이 필요한 사람은 삶을 택하라. 이미 백사회는 해체되었으니 그건 배반도 비겁도 아니다. 삶이 필요한 사람은 뒤쪽으로 물러서고 나와 같이 운명을 가지할 사람만 나를 따르라. 주춤주춤 20-30여 명의 인원들이 뒤로 물러섰다. 백사회가 아무리 현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하지만 생사의 기로 앞에 이탈자는 생기게 마련이었다. 더욱이 그들 중에는 처자식이 있고 부양해야 될 늙은 부모가 있는 사람도 많았다. 현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오히려 따뜻한 눈길을 준 후 단열수를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갔다. 그대도 들었겠지만 난 이미 백사회를 해체시켰다. 저 뒤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투항하여 묵룡단에 가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싸움을 택했다. 과연 묵룡단의 힘이 얼마나 세며 너희들 이 초빙한 자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보겠다. 너무나 당당한 현무의 태도에 단열수는 주춤거렸다. 그렇다면 기어의 죽음을 택하겠다는 말이냐. 그때 단열수의 옆에 있던 한 흑의 복면인 이 앞으로 나섰다. 단주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지 않소. 그 저 쓸어버리면 그뿐인걸. 그리고 투항자는 필요 없소. 우린 백사회의 순회 불을 원하는 거지 저들과 같은 조 무라기들이 아니오. 그의 말투는 누가 보아도 무례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단열수의 태도는 오히려 그를 향해 비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헤헤 알았소이다.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손을 들어 무언가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수백 명의 함성소리가 뒤따랐다. 와. 와. 공격명령이다. 백사회 놈들을 모두 쓸어버리자 현부 외경 4 흑의 복면인들을 제외한 묵용단의 전 인원이 현무와 백사회를 향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현무는 일부 인원이라도 살리려던 자신의 최소한의 의도마저 빗나가 버렸다. 어리자 어이가 없었지만 상황은 너무 급박했다. 이젠 오직 전력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들어라. 오늘 우리는 계만도 못한 묵용단의 무리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 포위망을 뚫어라. 그리고 기필코 살아남아라. 후일 이 원하는 백배 천배 갚을 날이 있으리려니. 죽기로 싸우되 결코 죽지는 마라. 아비규환의 혼전이 벌어졌다. 비록 주위에 수십 개의 횃불들이 빛은 내고 있었지만 피하를 구분할 수 없는 극심한 혼전. 이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휘두르고 있었다. 현무는 그 혼란한 와중에도 무공을 모르는 백현수가 걱정이 되어 그를 찾았다. 현수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바로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여기 있소이다. 회주. 현무의 시선이 뒤로 향했다. 그런데 의외로 백현수는 뛰어난 무공을 발휘하여 적들을 베어 넘기고 있었다. 아니 그대가 무공을. 후후 죄송하회다. 허나 일부러 숨긴 것 이 아니라. 굳이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 백현수의 무공은 오히려 현무를 능가하고 있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칼 하나를 주어들고 있었으며 칼을 휘두를 때마다 두 서명의 적들이 동시에 쓰러지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안색이 밝아졌다. 그와 자신이 전력을 다한다면 수적 열세 정도는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놀랍군. 나보다 뛰어나다니. 그러나 이러한 현무의 마음과는 다르게 백현수의 표정은 다급해 보였다. 회주 나를 따르시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아 그대가 있으니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나. 더욱의 소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탈출할 수는 없지. 물론 회주와 제가 힘을 합한다면 묵룡단의 무리들이야 처리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흑의 복면인들은 바로 강호무사들이오. 그것도 상당한 실력들을 지닌. 물론 현무도 이러한 사실을 대강은 짐작하고 있었다. 강호무사들은 결코 단순한 건달패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자들인 것이다. 비록 자신에게 일갑자라는 놀라운 공력이 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실전법문이 없는 상황이었고 백현수가 뛰어난 무의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한 강호인들과 상대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현무는 더 더욱 수아들을 버리고 탈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완강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에 남겠다. 그러니 너만이라도 탈출하여 훈리를 도모하라.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욱 다급해지고 잊었다. 백사회 조직원들이 그야말로 눈부신 투혼을 전개하고는 있었지만 숫적으로 워낙 열세인 관계로 시간 이 갈수록 전세는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흑의 복면인들까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백현수는 더욱 다급한 표정으로 현무에게 다시 말을 하였다. 회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오. 이대로 죽는 것은 그야말로 개죽음이요. 수아들도 회주가 같이 죽는 것보다 살아남아 복수해 주기를 원할 것이요. 현무는 대답 대신에 다시 한번 장래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갖가지 부상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투혼을 발휘하는 수아들. 그러나 이미 흑의 복면인들의 개입이 시작되었고 그들 앞에는 투혼도 악착같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제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몰살하는 것은 기정사실 자신도 모르게 현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뻘건 현루가 바로 회주인 그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러한 현무의 태도에 백현수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생각을 버렸다. 결코 꺾일 고집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말 고집불통이군. 하지만 당신의 이러한 점이 바로 수아들을 하나로 따르게 했고. 나 백현수를 이곳에 잡아두긴 했지만. 그러나 당신은 이곳을 떠나야만 하오. 여기까지 생각한 백현수는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현무의 혼혈을 집었다. 으으 우훗. 갑작스런 백현수의 기습의 현무는 그만 백현수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지만. 그의 혈도를 점하던 백현수는 현무의 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반탄력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현무를 들쳐엎고 끈을 하나 꺼내어 현무와 자신의 사이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주위에 다가드는 적을 하나 베어 넘긴 후 다급하게 소리쳤다. 비홍 이규 현무근 어디에 있나. 마침 부근에 있던 철비홍과 이규가 적들을 물리치며 다가왔다. 현무근. 철비홍이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네. 그렇게 말하는 철비홍의 전신도 무수한 도상과 함께 피투성이 인체였다. 순간 백현수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 아까운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한 백현수의 마음을 그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이제 가려는가. 그렇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기필코 회주만은 살리고 말겠네. 그럼 어서 가게. 우리가 어떠하든 최대한 추격을 저지해보겠네. 미안하네. 자네들만 남기고. 하하 우리들보다 자네가 더 고생할 것 아닌가. 저 지독한 놈들이 악착갓 이 추격할 것을 생각하면. 철비홍과 이규의 지시에 따라 백사회 조직원들의 저항이 갑자기 격렬해졌다. 팔다리 하나 정도 잘리는 것은 아예 상관도 하지 않았고 심장에 칼이 박히는 그 순간에도 악착같이 칼을 휘둘러댔다. 이에 묵용당과 흑외복면인들의 공세도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간극의 틈을 이용해 철비홍과 이규 소천리가 새빵면으로 흩어져 각기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기 시작했다. 앗! 저 자들이 탈출한다. 막아라. 비로소 눈치챈 묵용당과 흑외복면인들 이황급히 이들 사민을 막아섰다. 하지만 갑작스런 변화와 새빵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라 이들의 대응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현물을 들쳐업은 백현수가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런데 그의 경공은 앞에 사민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곧장 허공으로 삼사장을 도약하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 혼전을 벌이고 있는 무리들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와! 저 자가 백사회주를 데리고 탈출한다. 막아라. 다시 무리들 사이에 혼란이 일었고 비교적 몸이 빠른 흑외복면인 수명이 백현수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그는 간발의 차이로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 살아 오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 놀라운 경공술에 묵룡단의 무리들은 감히 추적할 생각도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하지만 흑외복면인들은 달랐다. 비록 혼전속에서 순간적으로 백현수를 놓치고 말았지만 그들은 당황한 가운데에 서도 황급히 그를 추적해 오고 잊었다. 쫓고 쫓기는 추적전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 사이에 이미 그들은 항주 관내를 벗어나 두며 이름모를 수계의 야산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간의 거리는 차츰 좁혀지고 있었다. 비록 백현수의 경공이 놀라운 것이었지만 이를 추격하는 흑의인들의 실력도 그에 못지않는 데다 격렬한 싸움에 이어 무거운 현물을 등에 업고 경공을 전개하고 있는 탓이었다. 어느 순간 백현수는 추격자들의 움직임을 바로 등 뒤에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등 뒤에서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멈춰라. 실력은 제법이지만 감히 우리의 수중을 벗어나려 하다니 백현수는 이크하는 심정의 발길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 순간 휘익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등 뒤로부터 날카로운 기세가 밀려드는 것이었다. 더 이상 도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그들이 암기를 날린 것이었다. 우훗 정신없이 앞을 향해 몸을 날리던 백현수도 별수 없이 우측으로 몸을 틀며 암기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자신이 빠르다 해도 암기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각 이미 그의 주위에는 서너명의 흑예복면인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백현수의 눈빛이 흐려졌다. 이제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 한 더 이상도 주는 불가능한 것이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묵용당같이 하찮은 조직을 도운단 말인가 흑예복면인들은 백현수의 태도에서 일전 불사의 의지를 읽은 듯 경공정계를 위해 잠시 접어두었던 칼을 뽑으며 그의 주위를 애웠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유독 허리에 금빛띠를 두른 것이 아마 그들 중 우두머리로 생각되었다. 그건 우리가 할 말이다. 곤륨파의 고수가 어찌 백사회 같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는 말이냐. 순간 백수현이 움찔했다. 자신이 정개한 울룡표의 신법을 알아본 것이다. 후훗. 대단하군. 내 신법을 알아보다니. 그대는 현천보의 인물인가. 이번에는 흑예인이 움찔했다. 그 역시자 신의 무공을 알아봤던 것이다. 그가 놀라는 것을 보고 백수현은 자신의 짐작이 맞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에 백수현은 더욱 큰 의혹을 느꼈다. 묵룡단을 돕고 있기에 당초 그들이 농림의 무사들이나 흑도의 무사들로 짐작했었다. 그렇지만 서울호 앞에 격전에서 그들이 정개하는 무공이 이야기 들은 바 있던 현천보의 현천 구궁도법과 비슷해 반신반해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니. 사실 현천보하면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일장이보 중에 하나로 엄연히 백도 무림계에 속해 있는 곳이지 않는가.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군. 허허 현천보가 그래. 항주의 폭력조직 간 다툼에 개입하다니. 닥치거라. 누가 현천보라고 했느냐. 백현수의 비웃는 듯한 말투에 흑예인은 무척 당황한 모양이었다. 화를 벌컥 내며 곧바로 그를 향해 칼을 뻗어왔다. 순간 그의 칼이 숙예의 방위로 갈라지며 기이한 도형을 품어냈다. 후후 역시 현천 구궁도법이군. 백현수는 다급히 신법을 전개해 도형을 벗어나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딜? 여기도 있다. 백현수가 피하는 방위에 있던 흑예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칼을 휘둘러 왔다. 이에 백현수도 감히 더 이상 몸을 피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검을 휘둘러 그의 칼을 마주쳐갔다. 흑예인의 도형이 혼란스럽게 비영하는 것과는 달리 그의 검은 은은한 검은 기운을 흘려내면서 단선을 그렸다. 쨍! 하며 두 개의 무기가 부딪혔다. 그 충격의 흑예인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비록 뒤늦게 발출되었지만 분명 백현수가 한 수위였던 것이다. 으음! 곤륨 묶검식이군. 어느새 다가왔는지 그 우두머리 흑예인이 침음을 흘려내었다. 백현수는 그가 또다시 자신의 검법을 알아보는 것을 보자 눈가에 이체를 띄었으나 이번에는 곧바로 그를 향해 돌아서며 검을 맹렬하게 휘둘렀다. 이번에는 그의 검으로부터 꿈뜰거리는 듯 한검형이 품어 나왔다. 바로 곤 윤파의 대표적인 검식인 울룡 18식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흑예인들도 분분히 칼을 휘둘러 그에 대항하여 왔다. 검과 도가 일으키는 선풍이 그들 주위의 기류를 거세게 흔들기 시작했다. 확실히 백현수는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었고 그 무인은 흑예인들보다 앞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겨우 백지장 한 장 정도의 차이에 불과했다. 특히 그들 중 우두머리 흑예복면 이내 무공은 결코 백현수의 아래라 고만할 수 없었고 그들은 수적으로도 우세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백현수는 힘이 딸리는 것을 느꼈다. 이미 팔과 다리 여러 군데 도상을 입었고 등에 엎여있던 현무에게도 도에 격중당한 듯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 이대로 끝나야 한다는 말인가. 곤륜 18식 중 후 3식이라도 마저 익혔다면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백현수의 눈에서 절망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실 그는 곤륜파의 속가제자였던 것이다. 당시 백도무림은 속가제자들의 겨우공의 정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관내인 관계로 백수현은 그 뛰어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곤륜의 성명절악인 곤륜 18식 중 단지 15식까지만 익혔던 것이다. 상황은 갈수록 불리해져갔다. 백현수는 점차적으로 몸이 무거워지고 신법도 예전처럼 영민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흑예인들의 공세는 마치 이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더욱 공세를 강화시켰다. 어느 순간 백현수는 등 뒤로부터 강렬한 기세를 느꼈다. 필히 그 우두머리의 흑예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 그는 좌우에서 밀려드는 두 개의 칼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뒤쪽에까지 방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등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현무가 엎여있었다. 이에 백현수는 입술을 세 개 깨어물었다. 그리고 우측의 칼을 막음과 동시에 좌측의 칼은 돌볼 틈도 없이 그대로 몸을 굴려 우측으로 맹렬히 굴렸다. 다행히 그의 우측에 있던 자의 도는 백현수의 검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기에 그 빈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좌측에서 공격해오던 흑예인의 칼은 굴러가는 백현수의 신형을 집요하게 쫓아왔다. 그리고 푹 하며 마침내 백현수의 좌측 옆구리 부근에 박혀버리고 말았다. 으헉 백현수의 옆구리에서 분수처럼 피가 품어져 나오고 비록 경황 중에도 백현수는 몸을 일으켰지만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두머리 흑예인의 칼이 백현수의 머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비틀거리던 백현수는 미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칼은 백현수와 현물을 동시에 갈라버릴 기세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백현수가 이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 백현수의 입에서 절망에 찬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로부터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 도의 진로를 방해했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얇은 도의 기세를 완전히 누굴 엎뜨릴 수는 없는 법 우두머리의 칼은 비록 기세가 줄긴 했지만 그대로 백현수와 현물의 좌측 어깨를 가르며 한 움큼 외살점을 도려내어버렸다. 으 으 두 마디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백현수는 통증과 함께 등 뒤가 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좌측에서 주춤거리는 현물을 발견했다. 그 긴박한 순간 마침내 현무가 깨어났던 것이다. 본래 점했던 현무의 혼혈이 우연찮게 백현수가 그와 함께 땅을 구르는 사이 풀렸고 현무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바로 머리 위에서 지쳐오는 칼에 반사적으로 일장을 내어 갈긴 후 어깨로부터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와 백현수를 묶고 있던 끈을 끊고 그의 좌측에 내려선 것이다. 회주 깨어나셨구려 반가운 마음에 백현수는 이렇게 외쳤지만 현무의 몰골도 그의 못지않았다. 본래부터 입은 상처의 백현수 등에서 일도를 격중당했고 이제는 좌측 어깨마저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이었다. 결국 현무가 깨어남으로 인해 백현수는 상대적으로 몸이 가벼워졌고 또한 비록 초식은 별거 없으나 공력이 심후한 현무가 가세했으나 그렇다고 상황은 별반 나아질 것이 없었다. 대신 그들의 부상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현무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일 갑자에 이르는 전 공력을 발휘해 팔방풍후 선인지로 복마삼검 등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검식을 연이어 전개했고 그 위력에 흑의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강호인들이 보기에 이러한 허술한 삼류 초식은 군데군데 빈틈투성이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백현수보다는 현무의 부상이 심해졌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뒤쪽으로 부 터 10여명의 흑의복면인들과 묵룡단주단열수 그리고 악기타를 쓴 회의인 이 놀라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특히 그들 중 악기타를 쓴 회의인은 거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경공을 보이고 잇었다. 아 이들만도 벅찬데. 후발 추격 때까지. 백현수의 입에서 절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백현수의 태도와는 다르게 현무의 입에서는 오히려 커다란 광소가 터져나왔다. 하하하하 이놈들. 잘도 오는구나 내 힘이 여기에 뼈를 묶기로 작정했거늘. 지옥길에 단 한놈이라도 더 데리고 가주마. 그러나 그건 현무의 기세일 뿐이었다. 이 미 너무나 심한 부상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어찌 적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우두머리 흑의인도 감탄하는 듯 했다. 허허 일개 파라코의 두목이 저런 기세가 있단 말인가. 진정 죽이기 아까운 인물이군. 하지만 그가 잠시 주춤한 그 짧은 시간의 장래에는 다시 변화가 생겼다. 그들이 드자비지를 하던 좌우측의 숲에서 갑자기 청홍백의 세줄기 인형이 튀어나오더니 곧바로 두 명의 흑의인들이 쓰러져버렸고 그들 중 청과 홍색의 인형은 흑의인들을 가로막는 사이의 백색의 인형은 비틀거리는 현무를 낚아채고는 그대로 좌측 숲을 향해 몸을 날려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비통에 가득 찬 여인의 목소리만 남긴 채 청년 홍연 너희들의 희생은 내 잊지 않으마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 이에 흑의 복면인들은 물론 백현수도 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들 등 뒤에서 싸늘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추적하지 않고. 백현수가 황급히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 악귀탈 회의인이 어느새 다 가와 있었다. 우두머리 흑의 복면인이 황급히 그에게 달려가 머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그는 우두머리 흑의인의 예를 받지도 않은 채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에이 이 쓸모없는 작자 같으니. 그래 저까지 타오문의 두목 하나 제대로 쳤지 못하여 우리 부의 명예를 실추시킨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흑의인의 머리가 더욱 숙여졌다. 내 너에게 딱 한 시즌의 여유를 더 주겠다. 만일 그 안에 그 자의 목을 내게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대신 내가 너의 목을 자르겠다. 이에 우두머리 흑의인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황급히 아직 두 명의 여인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있는 흑의인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청색과 홍색의 경장을 차려입은 두 명의 여인. 사실 백현수도 이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서울우주인 소아를 따라다니던 청영과 홍현이라는 두 명의 신여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백현수는 그녀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무공이 있을 줄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였다. 음 내 서울우주는 어느 정도 무공을 지니고 있는 줄 짐작하였지만 그녀의 시비들까지 이처럼 놀라운 무공을 지니고 있을 줄이야. 그러나 상황은 백현수에게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 그리의 아내도 흑의인들의 공세에 위태롭던 그녀들의 처지가 우두머리 흑의인이 가세함으로써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백현수는 황급히 몸을 날려 흑의복 면인들을 향해 검을 전개하며 소리쳤다. 어서 피하시오. 내 이들을 잠시 막아볼 테니. 그러나 백현수는 자신의 공세가 곧바로 거대한 벽에 가로막힘을 느꼈다. 흐흐 곤륨파의 애숭이 여기는 너와 같은 어린애들이 노는 곳이 아니다. 어느새 악띠탈 회의이니 그의 앞에 나타나 간단히 그의 공세를 막아내버린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아아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백현수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돌아본니 바로 청년이 가슴에 칼을 맞고 쓰러지고 있었다. 아아 백현수의 입에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 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터진 또 다른 비명소리 그러나 백현수는 그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릴 수 없었으니 이미 자신의 심장에 하나의 비수가 박혀버린 것이다. 으흑 이렇게 빠를 수가 백현수 역시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잠시 시선을 돌린 그 찰나직한 악기탈 회의인은 그 짧은 시간에 백현수의 가슴에 비수를 박아 넣어버렸다. 실로 예의 흑의인들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놀라운 무의였던 것이다. 즉 제 보잘것 없는 놈들 그래 이 정도의 인물들 하나 처치하지 못하고 악기탈 회의인은 이미 사라져버린 백색의 인형을 따라 황급히 추적에 임하고 있는 흑의복 면인들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백현수 등이 경황 중에 너무 쉽게 당해서 그렇지 실제로 지닌 무공은 그리 만만치 않음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을 단지 하오문의 무리들이라 생각했기에 오 안희성의 황산에서 구하산으로 이어지는 험한 산길에 실로 비참한 몰골의 일라밀려가 나타났다. 비록 경공을 전개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움직임은 겨우 범인이 달리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곳곳에 자상을 입어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이 입은 의복은 당초 무슨 색깔이었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온통 혈의로 변해 있었다. 남자가 헉헉거리며 입을 열었다. 루즈 지금이라도 이대로 떠나시오.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나이니 여자는 남자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발길만 옮기고 있었다. 남자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루즈 어서 떠나라 하지 않았소. 내 그대가 떠나지 않으면 이곳에서 한 발 자욱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여인의 발길이 멈추어졌다. 그리고 남자를 향해 돌아섰다. 흐트러진 머리하며 몰골은 엉망이었지만 여인의 아름다움만은 감출 수 없었다. 남자를 바라보는 여인의 눈에는 야속함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남자를 향한 음성에는 그보다 더한 아픔이 배어있었다. 지금 소녀더러 형공자님을 버리고 가라 하였습니까. 그러나 남자의 표정은 냉랭하기 그지 억었다. 그렇소. 가라 하였소. 이제 모든 것이 귀찮소. 그대의 호의도. 그대의 희생도. 남자의 냉랭한 표정과 그 보다 더욱 차가 운말투의 여인의 눈동자는 뿌옇게 흐려졌다. 그리고 이슬같이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소매를 들어 눈물을 훔친 후 애써 밝은 미소를 띄어올렸다. 그리고 남자에게 다가와 천천히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어디선가 급박한 호각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왔다. 무릎을 꿇은 채 여인의 입이 열렸다. 공자께서 가라면 가겠어요. 부디 몸조심하시길. 여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고 남자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여인이 좌측 숲을 향하여 몸을 날렸다. 아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몸놀림으로 그녀의 신형은 곧 남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래. 잘 가시오. 그대같이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왜 나와 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말이오. 조금은 맥이 빠진 듯한 중얼거림을 남기고 남자도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아주 느린 걸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그의 귓전에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피리 여인이 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높은 톤의 소리였다. 그러자 발길을 옮기던 남자의 동작이 일순정지되면서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황스러움이 서렸다. 그 휘파람 소리가 무엇을 의미한지 금방 알아차린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여인. 남자는 어쩔 줄 몰라하며 휘파람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발길을 옮기는 그의 뒷전을 혼란스러운 호각 소리가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들 일라밀련은 바로 현무와 소화였다. 묵룡당과 이들을 후원하는 강호인들에게 갑작스런 기습을 받고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채 목숨마저 위태로워진 현무 그리고 극적인 순간 그를 구춘해 달아난 소화. 이들은 항주 외곽에서 이곳 구화산의 기슬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집요한 추적에 시달려왔다. 휴식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수차례 혈투를 벌인 끝에 결국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구화산의 기슬까지 도주해 온 것이었다. 당초 방심의 허를 뚫고 현물을 구한 소화는 청영과 홍연의 희생으로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이 시간은 그들에게 비교적 여유있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당초 현물을 추적하였던 흑의인들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를 추격 살해해야 한다는 악착같은 마음같은 것은 없었다. 그들에게 현물은 그저 하움은 부류의 소두목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악띠탈 회의인이 현물을 추적하던 무리들을 만나는 바람에 상황이 괴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수화들이 겨우 조그마한 폭 몇단 두목 하나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붕괴 결국 그들의 책임자인 흑의복면인을 참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상황은 본의 아니게 그의 자존심 문제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후 악띠탈 회의인은 현물을 추적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고 따라서 현무와 소아는 죽을 꼬비를 몇 번이나 넘은 끝에 그곳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다. 특히 현물은 수많은 부상을 입은 데다 치료마저 제대로 못하고 도주와 악정고투를 병행하다 보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려 그대로 도주하다가 는 자신은 물론 이후 소아까지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그녀를 살리기 위해 냉정한 태도로 그녀를 떠나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소아는 이러한 현물의 마음을 짐작하고 오히려 현무의 안전을 위해 적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니 현무는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고 다급한 심정으로 황급히 휘파람 소리를 따라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일갑자란 높은 수준의 공력이 없었다면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가 전력을 다해 적들을 유인하고 있는 소아를 어찌 따라갈 수 있으랴 그의 걸음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험한 산길의 중심을 잃고 구울 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갑자기 자신의 발밑이 허전의 짐을 느꼈다. 자신의 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귓전을 스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도 들려왔다. 입은 벌렸지만 비명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먼 곳으로부터 아스라히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 치온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느끼며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현무는 물끄러미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산화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황혼을 배경으로 어쩐지 눈에 익은 커다란 봉우리와 그 밑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조그마한 운막이 있었다. 운막에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어린 소년의 그릭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평화로운 전경. 이를 바라보고 있던 현무의 입가에는 자 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미소가 새겨 있었다. 갑자기 광경이 돌변했다. 사방에는 온통 화염 일색인데 그 화염에 쌓여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직은 얼굴들이었다. 백현수가 있었고 철비홍 이교에다 소백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 이뤘다. 그들이 갑자기 현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회주 회주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오. 우리들을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 구해주시오. 그들의 몸에 붙은 불이 현무에게 옮겨 붙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뜨겁지는 않았다. 육신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에도 전혀 뜨겁지 않았다. 다시 광경이 돌변했다. 저 멀리서 아주 흉악하게 생긴 거인들이 한 여인을 포위하고 있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도망가려 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여인을 놓아주지 않았다. 여인은 아름다웠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 여인은 울부짖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 현무는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 다가갔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뿐이었다. 그녀를 향해 다가서고 있는데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광경은 또다시 변했다. 아니 단순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마등처럼 현무의 눈앞에 수없이 명멸되었다. 환한 미소를 띄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갓난 아이가 울고 있었고 초라하게 생긴 봉군 앞에 한 소년이 역시 울고 있었다. 어린 거제 하나가 나뭇가지 같은 것을 들고 이상한 자세도 취하고 있었고 바로 그 소년이 커다란 장정들을 마구 떼 이어 눕히고 있었다. 아까 봤던 나직은 얼굴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백현수가 철비홍이 소백이 갑자기 그의 얼굴 앞에 나타나 울부짖는가 하면 소아가 흉악한 거인들에게 무참하게 능욕당하고 있었다. 갑자기 거인들이 현무를 향해 몰려왔다. 흉신악살과 같은 모습으로 현무의 온 몸을 난자질했다. 거인들의 모습이 갑자기 나직은 얼굴들로 바뀌었다. 소아도 있었고 철비홍도 있었고 소천리 소백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흉악한 표정으로 현무의 몸에 마구 칼질을 했다. 순간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극심한 통증이 몰려들었다. 가히 인간으로서는 참지 못할 극한의 통증이었다. 아아 현무의 입에서는 자신도 놀랄만큼 커다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연재 첨부 외경 6 으허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란 현무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 순간 광경이 완전히 바꾸어져 있었다. 잔인한 미소를 띄우고 자신을 향해 칼질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아늑하게 꾸며진 실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음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현무는 갑자기 돌변한 주위의 상황에 잠시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나 차츰 정신이 돌아오며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참 그렇군 난 소화를 향해 정신없이 가다가 그만 남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지. 그건 그렇고 여긴 도대체 어딜까 내가 죽어 저승에 왔나 하지만 보이는 광경은 자신이 알고 있던 저승과는 너무나 달랐다. 현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온몸이 하얀 천으로 감싸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봤다. 그 순간 아까 느꼈던 극심한 통증이 다시 밀려들었다. 으으 통증에 얼굴을 잔뜩 찌뿌리면서 현무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문득 방문이 열리고 한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빨간색의 신여복장을 한 한 소녀가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천이 하나 들려있었고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문득 현무가 깨어난 것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살짝 불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무척 반갑다는 표정으로 빵긋 웃으며 현무에게 다가왔다. 어머 공자님 깨어나셨군요 그래 좀 어떠세요 현무는 그녀를 보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으나 순간 가슴으로 부 터강한 통증을 느끼며 가벼운 신흥과 함께 그대로 쓰러져버렸다. 이것을 보고 소녀는 급히 다가와 현무를 부축하였다. 아직 몸을 움직이시면 안 되어요. 현무는 예쁘장한 소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잠시 얼굴을 불켰으나 이내 정색을 하고 소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소저가 나를 구해주셨소. 그러나 그 소녀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아니에요. 소녀는 그저 간호만 하였을 뿐 공자님을 구한 분은 저희 아가씨예요. 내심 그녀가 시녀의 복장을 하여 그러리 가 생각하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결코 속된 기가 느껴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현무인지라 그녀의 대답에 별로 놀라지 않고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말을 이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낭자의 간호에 우선 감사드리요.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어디요. 그리고 내가 얼마동 안이나 혼절하였소. 그리고 호호호 물론 궁금하신 것이 많겠지만 한 가지씩 물으세요. 참 그렇군. 그럼 여기가 도대체 어디며 또 나를 구해준 분은 어떤 분이요. 참 한 가지씩만이라 했는데 또 두 가지를 물으신다. 하지만 소녀가 아는 데까지 는 대답을 해드리지요. 먼저 소녀의 이름은 안 아니라 하오며 여기는 장강삼협 중 선흥협의 남진관에서 멀지 않은 유시세가의 별원이에요. 물론 공자님을 구하신 분은 저희 아가씨고요. 이에 현무는 어리둥절했다. 분명 자신이 의식을 잃은 곳은 구하산 기슬기였는데 난데없이 선흥협 남진관이라니. 더구나 유시세가라함은 도대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시세가라함은 안하는 현무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우스운지 소매로 입가를 가리며 웃으면 서도 말을 계속하였다. 후부 천하에 유시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고 또 이들 중 훌륭한 가문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당금 중원에서 유시세가라고 공공연히 불리울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뿐이지요. 아니 그렇다면. 현무는 너무나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자신도 모르게 커다란 소리로 반문을 하였다. 안하는 현무의 짐작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요. 바로 신주제일 유시세가예요. 문득 현무는 자신이 강호를 떠돌아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중원 대륙의 최고 가문은 바로 신주제일 유시세가이다. 유시세가주 유천학은 대명계국 공신이요. 홍무제의 부마도의 일뿐만 아니라 10여 년간 승상력임을 통해 대명조의 토대를 닦은 사람이다. 그에 대해서는 당금 황제도 양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가 세운 현천학림의 제자들이 당금 대명조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고아이며 근원마저 알 수 없는 현무로서는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최고 명문 유시세가 현무는 자신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의 실소가 터져나왔다. 허허 유시세가란 말이지. 하지만 아나는 이러한 현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계속했다. 사실 공자님은 무척이나 운이 좋았어요. 당초 그 한적한 산길 풀 속에서 혼절해 있던 공자님께서 저에게 발견됐다는 사실 그리고 단지 시체일 것으로 간주하려던 순간 우연히 신음소리를 흘렸던 것 등이 모두 기적과 같은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게다가 산길 곳곳에 강호인들이 검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감히 유시세가의 마찰을 검문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아가씨의 추측처럼 그들이 공자님을 찾고 있었다면요. 아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우연히 몇 번씩이나 겹치는 공교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정말 그렇구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 한적한 산길에서. 이러한 현무의 의무는 지극히 당연했다. 어딘가 갈 길을 재촉하던 마차가 엉뚱한 산길에서 그것도 풀 속에 은폐되어 있던 그를 발견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아난은 이러한 현무의 질문에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말을 흐렸다. 그... 그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갑자기 소피가 급해 마찰을 세우고 으슥한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처녀가 어찌 그러한 일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 여하튼 그러한 일로 아가씨께서는 공자님께서 우리와 인연이 닿는 것 같다며 구해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공자님께서는 상처가 무척이나 심해 가까운 마을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금방 치료될 상처도 아니고 또한 저희들도 일정이 있는지라 부득불 여기까지 모시고 오게 된 것이에요. 이제까지 아난의 이야기에서 현무의 의문은 상당 부분 풀리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의문이 풀리자 현무는 기쁘기보다는 허탈한 감정이었다. 다시금 과거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정작 자신이 지켜주었어야 할 사람들은 모두들 희생당했는데 자신만이 이와 같은 기막힌 곡절 끝에 살아남다니 자연 현무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고 그의 눈빛에서는 참담한 고통의 빛이 새어나왔다. 이러한 현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난이 다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아 사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분의 고통이 상상외로 깊구나. 하지만 그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참 동안 그를 지켜보다 그저 묵묵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현무는 아난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복잡하고 고통스런 상념에 젖어 있었다. 어렸을 적 유일한 의지처였던 의부 상천군이 죽고 나서 뿌리도 없이 중원천지를 떠돌던 그가 마 침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만나고 정착해보고 쉽게 하였던 유일한 근거지가 송두리째 부서져버리고 말았으니 그가 느끼는 고통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백수현, 철비홍, 이규, 소천리, 소백 등 정겨운 얼굴들이 하나 둘씩 그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비록 남들 이 경멸하는 백사회의 조직원들이었으나 모두들 뜨거운 정과 인간성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있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모두들 죽고 말았으니 비록 상황은 그에게는 불가항력이었지만 어찌 보면 모두들 자신이 능력이 없는 탓이었고 그들이 자신과 같이 무능력한 자를 믿고 의지했던 탓이 아닌가 이번에는 소아의 아름답던 얼굴이 떠올랐다. 비록 서하루라는 기루의 주인이었지만 그 어떤 여인보다 순결한 여인 그러했기 때문에 선뜻 그녀의 순정을 받아드리지 못했었는데 그녀도 피리 자신으로 인해 죽고 말았으리라. 아아 이들의 원함과 이들의 억울함을 어찌한단 말인가. 현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결코 쉽게 흘려서는 안 될 사나이의 눈물 하지만 현무의 두 눈에서는 쉼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때 또 또 하는 문두들이는 소리와 함께 안하니 두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하나를 받쳐든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는 비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무를 보자 흠칫했지만 애써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 다 큰 어른이 철부지처럼 눈물을 흘리시다니 어서 이거나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비록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녀의 말에 는 따뜻한 정이 스며 있었다. 흔치 않는 인연으로 인해 그를 구하게 되어 더욱 마음이 쏠리는 것 같았다. 이에 현무는 슬쩍 눈물을 닦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와 닌 기괴한 모습이었다. 안안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퀵! 울다가 웃으면 뿔이 난대요. 안안의 밝은 웃음은 현무에게도 전달되어 그의 어두움을 많이 가시게 했다. 후후 그런 말도 있었소. 그러자 이번에는 안안이 얼굴을 붉혔다. 사실 현무와는 아직 농담을 할 정도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버릇이 없었죠. 하하 괜찮소. 난 오히려 소저께서 서쓰름 없이 대해주어 고맙게 생각하오. 참 그것은 무엇이오. 안안이 잊고 있었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현무에게 내밀었다. 연짜탕이에요. 아직 기력이 많이 부족하실테니. 고맙소. 참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얼마동안이나 혼전에 있었던 것이오. 미처 그 말씀은 드리지 않았군요. 공자님은 자그마치 20일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잠시 꿈을 꾼 것 같은데 20여일이나 흘렀다는 말의 현무는 무척 놀랐다. 어허 그렇게 오랫동안. 그동안 소저가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려. 뭘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에 기뻐요. 아무튼 앞으로도 한동안 더 치료해야 할 테니. 아무런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안안의 말처럼 현무가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기에 그가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된 것은 그로부터 또다시 열흘 정도가 걸렸다. 그동안 안안은 마치 친동생이라도 된 듯 성심으로 현무를 보살폈고 이에 현무도 그녀의 정성에 감동하여 차츰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특히 현무는 그녀의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인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아픔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었다. 물론 희생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분들도 공자님께서 그처럼 시리에 빠져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고 힘을 길러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허허 내가 나보다 낫구나. 내 말이 백번 옳고 나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동안 그녀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현무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내림으로 변해 있었고 안안은 오히려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참 그것보다 너의 아가씨는 언제쯤 돌아오지. 아직까지 인사도 못 드렸는데. 호호 그리 안해도 제가 잠시 후 안내해 드리려고 했어요. 마침 아가씨께서는 어젯밤에 돌아오셨거든요. 아 그렇다면 잘 되었구나. 그동안 영 찝찝했는데. 그를 안내하면서 아라는 아직은 절뚝거리는 모습에 그를 부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무는 싱구수수며 손을 저었다. 괜찮다. 조금 힘들더라도 스스로 움직여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지. 자신의 마음이 저지당해서 인제 안하는 머쓱해하다가 입을 삐죽거렸다. 피 공자님은 저와 헤어지는 것이 좋으신까봐. 하하 내 어찌 그러고 싶겠나. 이제 안한 너는 아마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일 텐데. 현무의 그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고아이며 떠돌이었던 관계로 유일하게 정을 붙였던 사람들이라면 오직 백사회와 관련된 인물들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모 두들 살겁을 당한 지금에 와서는 그야말로 하늘 아래 친인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한은 현무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치 그런 말을 누가 믿어요. 하지만 빈말 이래도 기분은 좋군요. 현무는 이렇듯 안한과 기분 좋은 대화를 하며 그녀의 안내에 따라 별원 북쪽의 위치에 있는 인공가산에 올랐다. 가산 위에는 아담하게 꾸며진 하나의 정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선흥엽의 기암대석과 호호탕탕 흐르는 물줄기를 배경으로 그림과 같은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다. 안한이 뽐내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 어때요. 이곳의 정취가. 현무는 이러한 안한의 모습이 마치 순진무구한 철부지 아이 같아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하지만 선흥엽의 절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정자의 모습에는 그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으니 자신이 그토록 감탄한 바 있던 항주의 서호의 절경과는 또 다른 정취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문득 그의 시선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거센 물결을 일으키며 거칠게 돌아드는 선흥엽의 물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대개 빼어난 절경 앞에 서면 인간은 초라해보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 현무 앞에 서 있는 여인은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다. 마치 불어오는 바람에 라도 날려가 버릴 듯 견알프지만 적절히 균형 잡힌 몸매 그리고 그 절묘한 곡선을 따라 물결 치듯 휘날리는 순백의 궁장 더욱이 무언가 상념에 잠긴 조각 같은 옆 모습은 가히 인간이 아닌 천상선녀를 연상시키고 있었다. 운상의상 화상용 추풍불의 노화농 하늘하늘 그대의 자태 용모는 활짝 핀 모란일세 순백의 궁장을 스치는 가을바람의 이슬을 한방 머금은 아름다운 여인이여. 번호 8,318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2일 10일 로시팔제 목연제 천부 외경 7 이미 정자 안으로 현무가 들어선 것도 모른 채 그녀는 여전히 선흥현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다리다 못해 안하니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다. 아가씨의 형공자님을 모셔왔어요. 아, 그래. 비로소 그녀가 현무를 향해 몸을 돌렸다. 순간 현무는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는 느낌과 함께 아찔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옆모습을 볼 때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결코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으니 가히 침어나간 폐월수화의 밑에라 할 수 있었다. 현무의 눈이 마치 꿈을 꾸듯 몽롱해졌다. 우연히 안한을 통해 그녀의 미모가 뛰어라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여인은 이러한 현무의 시선에 당혹감을 느낀 듯 잠시 얼굴을 붉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이러한 시선에 익숙한 듯 그를 향해 생끗 웃으며 인사를 하였다. 현공자이시죠. 빠른 쾌차를 축하해요. 소년은 유선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현무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가 예의에 어긋난 것을 깨닫고 개면적은 표정을 지으며 마주 고개를 숙였다. 그만 초면에 추태를 보이고 말았구려. 유소저의 구명지은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녀의 음성은 그윽하니 무척 감미로웠고 또 무척 밝은 것이라서 듣는 순간 현무의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몸집과 태도는 최상류 계급의 여인답지 않게 지극히 친절하고 온화하였으며 또 성격이 쾌활하고 거침이 없어 현무를 무척 편안하게 해주었다. 대개 미인은 많았지만 유선처럼 첫 대면에 상대방을 이처럼 유쾌하게 하는 여인은 드물었다. 이는 단지 천성적인 외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밝고 아름다운 심성 그리고 오랜 세월 형성된 지성 등이 겸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무는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던 모든 것들에게서 벗어나 지극히 유쾌한 마음으로 그녀와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참 현공자께서는 어쩌다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지시게 되었는지 문득 유선이 궁금한 표정으로 현무에게 물어왔다. 이에 현무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처럼 아름답고 고결한 여인이 혹시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거짓말을 꾸며댈 수도 없었고 더욱이 그녀라면 최소한 신세내력과 같은 부수적인 조건으로 이내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묘한 믿음이 생겨나 마침내 자신이 살아왔던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슨 연휴에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보구산 중에 버려졌던 자신 그리고 세상사의 환멸을 느껴 깊은 산중에 응가하기 위해 보구산을 찾던 상천군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학문과 내공을 익히게 되었던 어린 시절 14세의 어린 나이의 상천군이 죽으면서 사실상 고아가 되었고 그의 유언에 따라 보구산의 오두막에서 학문 등을 익히면서 살았던 2년간의 생활 그러다가 결국 고독과 끌어 오르던 젊은 피를 참지 못해 세상에 나오고 무공을 배우기 위해 떠돌던 생활 마침내 항주에 이르러 우연한 시비를 계기로 백사회와 인연이 닿았고 지금의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실은 그대로 유선에게 말해주었다 아 그랬었군요 유선의 현무의 기대대로 그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렬하거나 가볍게 보는 듯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외로운 상황을 보냈던 현무의 지난 일에 대에 같이 아파해주는 따뜻함으로 오히려 현무의 마음을 송두리째 빨아들이고 있었다 참 공자께서는 다시 무공을 배워볼 의향이 없으세요 힘이 있어야 복수할 수도 있고 이번 일과 같이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으실 텐데 현무는 이러한 유선의 이야기에 가볍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생각이야 간절하지만 글쎄 강우의 문파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모양이오 그러나 유선은 자신 있는 표정이었다 그건 그들이 보는 눈이 없는 탓입니다 다행히 소녀에게는 무림의 몇몇 분들과 조금 교분이 있는 편이니 만일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공작께서 들 어가실 만한 문파를 물색해 볼까 합니다 현무는 유선의 이러한 제안에 솔깃하면서 도 미안한 마음이 강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생명부지의 처지에서 목숨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딘데 한 달 가까이 신세도 지고 이번에는 또 무림 인문을 위해 주 선하겠다니 그저 유선에 대한 이러한 고마움을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있을 수밖에 그 후로도 그들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을 하였다 가끔씩 무산삼협의 절경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고래의 시문이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현무는 유선의 그윽한 인품과 순수하고 쾌활한 그녀만의 향기에 흠뻑 취해갔고 또한 유선은 유선대로 그처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굳굳이 살아온 현무의 강인한 의지와 시문 등의 해박한 식견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어 아쉬운 만남의 시간은 끝이 났다 이었고 유선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시 숙소에 돌아온 현무는 조금 피곤한 듯하여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밤이 이슥토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나직은 얼굴들 다행히 그들은 더 이상 현무를 향해 원망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단지 슬픔이 가득 찬 그들의 눈빛들이 현무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을 뿐 게다가 오늘 밤에는 유선의 아름답고 기품있는 얼굴도 현무의 잠을 방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여인 그 여인은 나타나자 맞아 현무의 마음을 송두리채 아사가 버렸지만 그가 도달하기엔 너무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염에 쌓여 잠을 못 이룬 현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현무가 다음날 눈을 뜬 것은 이미 해가 중 천에 떠 있는 사시 무렵이었다 비록 늦게 잠에 들었지만 오랜만에 비교적 평온한 잠을 잔 탓인지 그의 몸 상태는 하루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았다 아마 이정도면 머지않아 이곳을 떠날 수 있겠군 이러한 생각을 하며 현무는 상쾌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아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허허 이거 내가 너무 늦잠을 잤나 보군 어서오세요 어제 저희 아가씨와의 만남은 즐거웠나요 아나는 그것이 가장 궁금했던 모양이다 아가씨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냐 치의 아가씨는 제가 말을 걸 시간도 없이 갑자기 또 떠나셨어요 이에 현무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분명 어제는 한동안 이곳에 머무르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그러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반봉가에서 급히 좀 들어오라는 정갈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현무의 표정에는 실망스러운 기색이 그대로 드러났다 많이 섭섭하신 모양이죠 현무의 마음을 익히 짐작하겠다는 듯한 어투였다 현무는 짐짓 헛웃음을 보이면서 태연히 식탁에 앉았다 허허 은인께서 너무 급하게 떠났다니 하는 말이지 이러한 현무를 아나는 한동안 기이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아 무말도 하지 않고 그의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셋 아쉽기는 아쉽군 식사를 하면서도 현무의 내리에는 유선의 아름다운 모습이 쉬이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현무가 식사를 마치자 아나는 차와 함께 봉서 한 통을 내어 놓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현무가 아나는 올려다 보았다 아가씨께서 떠나시면서 공자님께 드리라고 한 서신이에요 아 그래 현무는 마치 누가 주워갈까 염려되기라도 하듯 얼른 봉서를 집어 개봉을 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아나니 슬쩍 자리를 비켜주었다 쾌차하신 것을 보고 떠나려 하였으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미처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극히 짧은 만남이었지만 현 공자님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 버려 상심이 크시겠지만 무릇 하늘은 사람을 크게 쓰기 위해 시련을 주어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비록 현재는 어렵지만 이제껏 해 오셨듯 이 굳굳이 참고 이겨내시면 공자님께서는 후일 반드시 큰일을 하실 것을 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푼 작은 도움은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자님을 도울 수 있어 소녀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참 무공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군요 사실 공자님은 무공을 시작하기에는 이미 근골이 굳어버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공자께서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내공연말을 해 오셨고 권법 각법 등을 익히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대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큰 소리는 쳤지만 소녀가 공자께 추천할 수 있는 문판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저는 정식 무림인도 아닐 뿐더러 근내에 멀리 남해에 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 중 특히 당금 무림맹의 최대 지주인 북공세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북공세가는 당대 무맹주를 배출하여 다섯 대 세가 중 수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금 백도 무림계의 지주인데다 외부인들에 대한 태도도 개방적이라 아마 공자께서 무공을 배우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소녀의 부친께서는 북극맹주와 막역지교관이니 동공한 저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 밖에 상승무공을 보유하고 외부인들에게 개방적인 곳이라면 남공세가와 소림과 무당이 있으나 남공세가는 근래에 이르러 쇠퇴하고 있으며 소림은 출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리마원에 입문하기 위한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무당은 출가를 하여야만 무당무공의 진술을 배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 소리마원에서는 며칠 후 금년에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더군요 아무쪼록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강호무림의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유선올림 현무는 편지를 접어 품속에 넣었다 비록 사적인 내용이나 제외의 약속 같은 것은 없었으나 그 서신에는 유선의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이미 그녀는 현무의 가슴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은인이자 우상으로 그로부터 며칠 후 현무는 안안과 작별을 고하고 한 달여 머물렀던 유시세가의 별원을 떠났다 잘 가세요 부디 몸조심하시고 안안 내 너의 고마움은 평생 잊지 않겠다 그리고 무공을 이루고 난 후 반드시 너를 찾겠다 결국 안안은 울음을 터뜨렸고 현무는 이러한 안안의 손을 힘껏 잡아준 후 아쉬운 발길을 옮겼다 바로 천하무림의 본류인 숭산 소림사를 향해 그가 손쉬운 북공세가를 마다하고 굳이 소림사를 택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그 길을 개척하고 싶다는 애지와 자존심 그리고 혹 잘못하면 유선에게 패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녀의 도움을 받기 싫다는 생각에서였다 시루인 산화불변 각소적 보보 중중하시성 정무지공 결은원 평정중원 벗들은 잃었으나 산화는 여전하고 갈 길은 알았으나 걸음은 무겁도다 언제나 진정한 무공을 이루어 모든 은원 해결하고 중원대륙 평정할까 제 천부 외경 8 18만리 검정중원 바로 열혈대한 들의 뜨거운 야 망과 피로 항상 시비가 그치지 않는 풍운의 대지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당금 강호무림은 유례없는 평온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두 사람을 떠올린다 바로 정사무림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거인을 신주제일검 북공소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천하제일인이며 당금 무림의 최대 세력인 무림맹의 제3대 맹주이자 무리모대새가 중 북궁새가주 패왕추천상 10년 전 중원무림맹의 해체를 선언하며 마도의 전세력을 이끌고 탈퇴하여 진마불을 세운 중원마도에 살아있는 전살 바로 당금 강호무림은 이들 두 명의 인물들에 의해 완전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패왕추천상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었다 대부분 강호상의 분란은 마도인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10여 년 전 천마무림맹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정사연합으로 결성한 중원무림맹을 탈퇴하여 진마불을 세웠지만 이후 무림맹과 평화협정을 맺고 백도무림계와 다툼을 금지시켰고 소속 마도인들에 대해 살인방화 가늠 등의 행동을 철저히 단속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굳이 중원무림맹도 진마부와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터 따라서 무림의 양대축인정 4. 무림계가 이들 양대단체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 군소단체들은 몸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혹자는 예를 두고 패왕 추천상이 신주제 1건 북궁소와 무림맹의 위세에 눌렸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추천상의 면모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마도의 신마천 중 혼패부의 출신인데다 힘과 패도를 추구하여 마 도인으로 불리하였지만 천생이 악을 미워하고 비열한 행동을 싫어하는 그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다 더욱이 지금은 양대세력이 정립되어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양대세력은 중원무림맹이라는 하나의 단체에 속했던 한솥밥을 먹던 세력들인 것임에야 그러나 이처럼 평온한 무림계의 분위기도 최근 들어 차츰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으니 그 변화의 단초는 바로 무림평화의 양대축의 하나인 패왕 추천상의 갑작스런 패관이었다 평소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고 또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었으나 그 유일한 아들이 천잔절맥이라는 희귀한 절증에 걸려 무공을 전혀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외의 패관은 진마분의 권력 이동을 의미했고 그 권력의 추는 자연스럽게 진마부의 제2인자이자 중원마교의 제33대 교주인 파천마 진자량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다 진자량 그는 천년마교의 부흥을 주장하고 있는 야망이 큰 인물이었다 만일 그에게로 권력의 이동이 완료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변화의 단초는 또 있었으니 바로 북망무림의 동향이었다 대원제국의 중원점령과 함께 이들의 후원으로 중원무림계를 일통한 바 있었던 대막과 대초원의 무림인들이 천하무림년의 부활을 주장하며 서서히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림의 원로들은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었다 북방무림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들은 이미 20여 년 전 천하무림년 축출과 철저한 잔당 소탕작전의 과정에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따라서 다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세대 정도는 흘러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로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 꿈틀거리고 있는 북방무림계의 동향은 조금씩 중원무림계에 전달되고 있었다 여하튼 풍은의 강호세계 한 구석에서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야 망과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천년 전통의 대소림사 바로 중원 오악중 중악에 해당하는 숭산의 소실봉 밑에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며 들어서 있는 이 소림사는 불교 선종의 본산일 뿐만 아니라 중원무학의 뿌리로서 세워진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천여년 동안 중국불교계와 강호계의 우뚝 솟은 지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소림사가 창시되던 시기에 강호무림계는 극히 초보적인 무예만 전승되고 있었는데 소림사의 등장과 함께 비야학적인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무학조사라 일컬어지고 있는 달마 선생이 달마역근경과 72종의 절기를 창안하였고 이 중 달마역근경은 인체를 단련하는 방법과 무학의 기초이론을 집대성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로써 무학이 체계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결국 이러한 영향으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소림 36절을 창안한 소림의 해 능 내각이공을 창안한 무당파의 조사 장산봉검법의 이론을 집약시킨 화산의 천검 악천비 등의 등장과 함께 황금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소림사라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점은 있었으니 이는 바로 소림사가 무공만을 연마하는 단체가 아닌 불문의 성지라는 점이었다 즉 소림에는 비록 무공만을 주로 연마하는 무승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무공을 단지 불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필요한 심신을 연마하는 수단으로 여겼고 때문에 아무래도 무학만을 연마하는 사람들 보다 진전이 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약점들이 그래도 과거에는 여타 무림단체들보다 한 차원 높은 무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뛰어난 기재들이 불문에 많이 귀의했다는 사실로서 보완되었고 따라서 소림은 무림의 태산북두로서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림의 위명이 극도로 위축되어 버렸다 중원 무림의 대표 세력으로서 몽고에 저항하다가 결국 몽고 군병들이 수차례나 사차례 침입함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데다 사회 추세상 뛰어난 기재들이 출가를 기피한 탓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20여 년 전 당시 중 원사대 고수이자 소림 무공을 대상한 공공대사가 천하무림면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대 고수들과 함께 폭사하게 되자 소림은 경론 끝에 결국 소림하원이라는 속가단체를 탄생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무림의 태산북부의 위명과 정의 소호를 위해 무림 고수들이 필요하다면 구제 불법을 연마하는 승려들에게 무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천하의 기재들을 모아 무공을 익히게 하는 속가제자 집단을 별도로 양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속가제자라 할지라도 소림의 정통 무공을 익히려면 아주 어려들 적부터 체계적인 수련을 받게 해야 하는데 소림은 그러한 방법보다는 아예 10대 후반의 젊은이들 중 무공에 대한 기초와 자질 그리고 품성이 뛰어난 기재들을 골라 이들에게 소림의 진산절해를 전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10년간의 기한을 정해 소림하원 소속으로 소림에 봉사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본래의 적을 찾아 자유로이 활동이 가능하나 소림절해에 한해서는 소림의 승인이 없이 있는 함부로 전수를 못하면 물론 소 림무엘을 사용해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천하의 20세 이하의 젊은이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고 일단 소림하원의 제자로 선발만 된다면 천년소림의 모든 특혜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무림의 뜻을 둔 수많은 청년들은 소림하원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물론 소림은 이로 인해 널리 천하의 기재 들을 대상으로 소림과 무림정의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였고 간접적으로는 소림의 우군을 늘리는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동시에 소림의 진산절예가 불가피하게 의해 부로 유출되는 약점을 면할 수 없었기에 이는 무공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방적이고 또한 진산절예가 산처럼 쌓여있는 소림이 아니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조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소림하원의 현무가 다시 도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때는 진심할경 아직 대회 시작까지는 한 시즌 이상이 남아있건만 소림사 일주문으로부터 일백여마장 떨어진 소림하원의 정문 앞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직접 관문을 통과하여 소림하원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밖에 그들을 응원하려 온 사람들과 비록 관문에 탈락하더라도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자신들의 문파에 영입하려 온 강호재파에 인사들도 상당수 섞여있었다 현무는 이러한 사람들 틈에 섞여서 하원의 정문 앞에 내걸린 방을 읽고 잊었다 예상처럼 관문은 모두 세 개가 개설될 것이라 하였다 내공관 권장관 그리고 자질관 이 바로 그것이다 후후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현무는 새삼 과거의 일을 떠올렸다 바로 4년 전 여기에 도전했다 제 2관인 권장관에서 탈락된 쓰라린 경험을 그러나 현무는 이번만큼은 그리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였다 4년 전에 비해 내공은 오히려 증진되었으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고 권장관 역시 당시에는 강호를 떠돌아 니리면서 시리와 좌절로 인해 충분히 단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았지만 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단련하지 않았던가 비록 나흥권 복호장 태극권 등 평범한 무공들이었지만 이제 현무는 미세한 흐름과 호흡 그리고 세부동작에 이르기까지 훤히 눈앞에 그릴 수가 잊었다 문제는 자신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자질관인데 듣기로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특수한 무공 하나를 알려준 후 하루의 시간을 준 후 그 성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휴 여하튼 일단 부딪혀보면 알겠지 일단 이렇게 마음을 정리한 현무는 서둘러 등록을 한 후 각 관문이 설치된 소리마원의 연무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무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번 관문을 과연 몇 명이나 통과할 것인가 하는 등의 화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자네 이번에 몇 명이나 통과될 것 같나 글쎄 이번에 등록한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된다고 하니 그래도 10명 정도는 통과하지 않을까 하하 그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작년에 도 250여 명 지망했는데 단 7명만 이 입문했다고 하더군 어허 이게 그렇게 힘드나 현무로서는 아는 이도 없고 하여 그저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오시를 알리는 범종 소리와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금년 선발대회의 주관을 맡은 소림 하원의 무학당 당주인 무상대사의 간단한 관문 및 관문 통과 방법 설명이 있은 후 곧바로 관문이 공개되었다 단 3차 관문인 자질관은 12차 관문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현무는 먼저 2차 관문인 권장관으로 향했다 아무래도 1차 관문보다는 덜 혼잡한 것 같았고 그에게는 이 관문의 통과가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권장관은 다시 3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먼저 마련된 바위의 한 장 정도를 격하여 흔적을 남기면 심사관들이 그 흔적을 조사하여 운용된 공력의 세기를 측정하며 초식 시범을 통해 정확한 동작과 절도 빠르기 등을 판단하며 마지막으로 하원 제자 중 한 명과 대련을 통해 초식 운용능력 임기응변 등을 심사하여 통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관문들이 현재의 무공실력이 아니라 탄탄한 기초와 향후 가능성을 측정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흔적이 깊고 초식이 화려하고 대련해서 잘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물론 하원 제자를 이길 정도로 무공이 고강하다면 또 모르지만 따라서 현무는 거의 10여 명에 이르는 청년들의 도전을 지켜보았지만 정작 무공이 고강한 사람들은 탈락된 반면에 외로 무공도 약한 15세 소년 한 명 많이 통과했을 뿐이었다 이러는 사이 마침내 현무의 차례가 왔다 현무는 먼저 심사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항주 출신 현무라 하오 그러자 심사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어디서 무공을 배웠소 현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항주의 숙무관이요 관중들 사이에서 잠시 웅성거림이 있었다 최소한 소리마원에 도전할 정도라면 명문은 못 되더라도 꽤 이름 있는 무장이나 명가 출신은 되어야 하는데 항주의 숙무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래 자격상 제한은 없는 법 심사관은 못마땅하지만 고개를 끄덕여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권장각에 재도전하게 된 현무 거의 집재만한 거대한 시험석 앞에서는 현무는 새로운 감회를 느꼈다 아! 드디어 재도전하게 된 것인가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할 텐데 현무는 심호흡을 하며 체내의 기운을 순환시킴으로써 끓어오르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다리를 약간 굽힌 채 미간에서 한 치 정도 앞부분에 우수를 세워 약간 구부렸고 좌수는 우수 팔굽 밑에 받쳐든 형태를 취했다 바로 나한장의 기수식이었다 어! 저것은 나한장의 기수식 아니야 관중들에게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나한장이라면 강호의 떠돌이 삼육무사들도 할 줄 아는 지극히 평범한 장법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장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수식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기수식 자체를 익히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었다 허허 나한장의 기수식이라 그래도 그 진지함만은 장원가미로다 칭찬인지 야유인지 모를 소리들 하지만 현무는 이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우수를 원호를 그리면서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체내의 길을 순환시킨 후 마침내 얍! 하는 짤막한 기합소리와 함께 힘차게 뻗어내었다 순간! 꽝! 하는 격타음이 장내를 뒤흔들었다 비록 초식은 단순하지만 최대한 응축된 일갑자의 공력 이미 바위에는 손바닥 형태의 흔적이 자그마치 두 푼 정도의 깊이로 패여이뒀다 더욱이 그 흔적은 멀리서 보아도 상당히 매끄러웠으니 와! 잘한다 정작 나한장이란 평범한 장법을 전개한 현무하지만 그 위력의 중인들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개 예상밖의 현상의 사람들은 더욱 열광하게 되는 법 당초 그를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법에 박수를 보내준 것이다 이에 심사관도 상당히 의외란 표정이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평범한 무관의 출신이 그야말로 평범한 나한장을 사용해 그와 같이 놀라운 위력을 보였다는 사실이 쉬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두 푼 정도의 깊이로 파여진 바위와 현무의 얼굴을 몇 차례 보더니 마침내 통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굳이 바위 앞에까지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관중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첨부 예경 9 1단계를 무사히 통과한 현무는 다시 2단계인 권법 시범을 위해 앞으로 나섰다 이제껏 응시자들 중 가장 놀라운 위력으로 1단계를 통과한 현무인지라 관중들은 숨을 죽인 채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엔 학다리 자세를 취한 현무는 우수를 비스듬히 우상방을 향해 타원형 형태로 뻗어 올린 후 좌수는 반대로 좌하방으로 뻗어 양손이 커다랗게 마주보게 하였다 하하 이번에는 태극권 2군 역시 평범한 태극권의 기수식 하지만 관중들에게서는 더 이상 비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평범한 초식으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던가 대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이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관중들의 심정 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현무는 가만히 눈을 감은 채로 동작을 이어갔다 기수식에 이어 제1초식 천지 혼합 멀리서 마주보던 좌우수가 길을 상생시키면서 접근하더니 어느 순간 전방을 향해 1권을 전개되었고 연이어 우권과 다시 좌권 2번 갈아가며 눈부신 속도로 뻗어나갔다 연이어 전개되는 제2초식 천지교태 2번에는 정권만이 아닌 손등이 동시에 활용되었으며 그 범위도 전방만이 아닌 전후 좌우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두 발은 태극권의 기본 보축인 역팔자 형태로 쉬임업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권법의 전개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 마치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제3초식 태극 무변 갑자기 현무의 동작이 느려졌다 그리고 굳게 감아진 그의 우권이 미미하게 떨리면서 서서히 전면을 향해 뻗어나갔다 지극히 단순한 동작이지만 주변의 기류들 이 그의 주먹을 따라 거세게 파동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입에서 이약! 하는 커다란 기합 소리와 함께 일자로 뻗어진 그의 주먹으로부터 날카로운 기류가 뻗어나왔다 바로 권풍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태극권의 시범이 끝났다 관중들은 실망반 감탄반인 것 같았다 실망은 누구나 정리할 수 있는 별로 다를 것 없는 태극권 초식에 대한 것이었고 감탄은 과연 태극권이 저토록 빠르게 전개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의 동작에 막강한 힘이 느껴진 것에 대한 것이었다 관중들의 시선은 심사관을 향했다 여하튼 시범은 끝나고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했던 것이다 심사관은 바로 소림의 자랑인 18나한승의 하나인 이룬이라는 무승이었는데 정작 시범이 끝났건만 그는 판정을 내릴 생각도 안하고 한동안 기이한 눈빛으로 현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불쑥 질문을 했다 시주께서는 태극권을 얼마나 수련하였소 현무의 일이 열렸다 5년 이외다 허허 5년이라 그 단순한 초식의 5년 연습이라 아무튼 시주의 태극권은 소승이 처음 보는 완벽한 태극권이었소 미세한동 자카나 하나와 공력조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치까지 어떻소 소승이 권법을 하나 전개해보려 하는데 한번 잘 보시오 그러면서 이루는 다짜고짜 시범대로 걸어 나오더니 하나의 권법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현무가 전개했던 태극권과 기본형이 비슷하면서도 동작이 더욱 복잡했고 변화가 많았다 모범 역시 역팔자 보치계의 좌우를 종행하는 현란스런 동작이 가미되어 있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볼 때 현무가 전개했던 태극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 높은 무공이었던 것이다 잠시 후 초식 전개를 마친 이루는 현무를 향해 빙그레 웃었다 허허 어떻습니까 소승의 초식이 이론의 초식 전개를 손짓 발짓으로 흉내 내보며 유심히 지켜보던 현무는 대답 대신 놀랍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무공입니까 사실 태극권은 후일 상당히 많은 권법들의 기초가 되었을 정도로 기본적 인 운용법칙과 힘과 빠르기에서는 대단한 권법이요 단지 초창기 고대무의 인탓에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수비식이 갖추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을 뿐 소승이 전개한 무공은 바로 태극권의 이런 약점을 보완한 태극 용호권이라 하오 이에 현무는 이론에게 같이 합장해 보였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허허 가르침이라니 소승이 감당할 수 없군요 단지 시주의 태극권을 보니 호기가 일어나서 전개해 본 것 뿐인데 어찌되었든 시주가 이번에 하원 제자로 선발되기를 바라겠소 드디어 현무는 제2단계 시험까지 통과한 것이다 현무는 내킨 김의 제3단계인 실전시험까지 통과하고야 말았다 물론 소리마원의 제자들은 저마다 일갑자 이상의 공력과 소림의 진산절애를 습득하고 있어 현무가 이들을 물리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무는 지극히 정통적이고 완벽하게 익힌 각종의 기초무에 그리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룬승의 시범으로 얻은 깨달음의 적절한 임기응변 등으로 그의 매서운 공격을 50여초나 막아냈으며 이후 그에게 여러 번 격타당하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중간중간 날카로운 반격을 하는 놀라운 투원을 보인 끝에 무사히 제2관 권장관을 통과한 것이었다 제1관인 공력관은 어찌 보면 지극히 간단한 관문이었다 과거에는 몇 가지 단계의 시험이 필요했는 대 2번에는 단지 한 명의 나이 지극한 노승과 손을 한 번 맞대고 일가결시 간을 보내는 것으로 바로 끝이었다 손바닥을 뗀 후 노승은 곧바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에 탈락을 한 몇몇 응시자들은 불만을 토로하였지만 그들도 그 노승이 바로 소림 장문인 지현대사의 사형이자 소림의 세대고수 중 한 명인 지천대사임을 알자 더 이상 아무런 이의도 달지 못했다 현무 역시 심사관인 지천대사와 손을 맞대 수밖에 없었다 우훗 현무는 지천대사와 손을 대는 순간 그의 장심에서 기이한 뜨거운 기류가 자신의 몸으로 밀려드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귀전에 지천대사의 전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놀라지 마시게나 단지 그대의 공력과 이의 순호함을 알아보려는 것일 뿐이니 장심을 통해 밀려든 뜨거운 기류는 순식간에 현무의 몸을 일순배 돈 후 곧바로 다시 장심을 통해 빠져나갔다 직후 현무의 귀에 다시 지천대사의 전음이 들려왔다 지순하게 그지없는 일갑자의 공력이라 그대가 연마한 기공을 알려줄 수 있겠나 예 호심지공이라고 합니다 허허 그렇군 육아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양생연단지공 이었군 축하하네 그러더니 지천대사는 현무를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육성으로 관문 통과를 선언했다 다음날 정오 전날 정오에서 시작한 만 하루 동안의 12차 관문 통과가 모두 끝이 났다 총 211명이 응시했으나 관문 통과자는 모두 14명 물론 3차 관문에서 얼마나 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예년과 비슷한 숫자였다 탈락한 응시자들과 구경 등을 하러 온 사람들은 3355 모두 떠나갔고 마침내 선발된 14명의 사람들은 하원 내의 실내 연무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단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 차 관문에서 현무가 본바 있던 15세의 소년도 있었고 젊은 여인도 3명씩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후후 대단하군 이 현무가 그렇게 고생하여 통과의 것만 아직 어린 소년의 다 여인들까지 하긴 단지 무공실력이 아닌 준비된 기재들을 뽑는 시험이니 현무는 내심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같이 선발된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들을 제외하고는 현무가 보기에 전부들 날카로운 안광이며 흘리는 기세들이 모두들 현무의 수준 이상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지천대사 와 첫눈에 무척 뛰어나게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나타났다 아! 무유 소협이다 얼핏 누군가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현무는 깜짝 놀라며 새삼스러운 눈빛으로 앞에선 청년을 바라보았다 이마에는 검은 영웅건을 둘러매고 횃불처럼 빛나는 눈빛과 강인해 보이는 턱을 지닌 비교적 영준한 용무의 청년 그런데 그가 바로 소림이 낳은 최대의 기재이자 당금 중원 오룡에 속해 있는 달마검협 무유였던 것이다 무릎 강호에 몸을 담고 있는 젊은이들이 라면 누구나 동경에 맞이 않는 후 기최고지수들인 강호우룡 신품제일공자 북궁희 마철룡 진흙송 달 막검협 무유 맘바공룡선 제갈청운 그리고 남해패검 후공예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 최고 후기지수들이 며 진인바 무공은 오히려 일파지 존들을 능가한다고 알려져 잊었다 특히 이들은 역시 고절한 무공과 미모까지 겸비한 여인들인 강호우봉들과 함께 신주십출로 불리우고 있었다 지천대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현무 등을 바라보며 말을 했다 사질 어떠나 이번 사람들이 이에 무유도 시선을 일행들에게 돌렸다 부드러운 듯 하였으나 날카로운 얘기가 느껴지는 시선하지만 그 시선은 일행들을 잠깐 훑어보았을 뿐 곧바로 지천대사를 향했다 좋군요 모두들 눈들이 살아있으니 허허 그러면 이번 관문은 사질이 한번 진행해보게 예 알겠습니다 무유의 시선이 다시 일행들에게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번 시선은 좀 더 날카롭고 오래 지속되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꿰뚫어 보듯이 이에 일행들은 슬쩍 불쾌한 심정이 드는 듯 했지만 이미 그는 자신들이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더욱이 이제는 자신들의 탈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불만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무유의 시선을 감히 맞받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고 말았으 나 그 중 몇 명은 역시 날카로운 빛을 품어내며 그의 시선을 맞받음으로써 은근히 무유의 무례함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현무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무유의 시선에서 얼핏 이체가 떠올랐다 응 역시 이번에 응시자들은 지난번 보다 낫군 무인으로써 기백들이 있어 상대가 누구이건 결코 굴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시선이 다시 현무를 향했다 그런데 저 자는 정말 특이하군 항주숭 무관 출신 현무라 했던가 가히 사백께서 관심을 둘만한 자임에는 틀림없군 단지 시선 하나로 무유는 벌써 이들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던 것이다 무유는 일행들을 향해 정중하게 폭권의 예를 취한 후 말을 하였다 제 시선이 불편하였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 단지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무언가를 느끼기 바랬던 것이오 순간 현무의 눈에서 빛이 바랬다 그의 애의 도를 짐작한 것이다 단지 눈빛 하나로 상대방을 읽는다는 것 그만큼 그가 뛰어난 영거림을 입증하고 있었다 역시 소림 최고의 후기지수답군 사람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 음의 창이라 할 수 있는 눈이라는데 혹시 그가 이미 선발을 끝낸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현무의 이러한 의심과는 달리 무유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럼 이제 제 3관인 자질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겠소 이번 자질관은 간단하오 즉 잠시 후 전수하게 되는 한 가지 무공을 명일정 옷가지 연마한 후 그 성취도를 시험하는 것이오 일단 2성 이상의 성취가 있다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소 무유가 말하는 자질관 통과 방법은 이들도 익히 알고 있었다 제 12관의 내용은 해마다 바뀌었지만 제 3관만은 이제 것 같은 방법으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단 통관이 가능한 성취도는 무공마 다 달랐는데 이번에는 단 2성만 성취하면 된다니 필히 이번 무공이 익히기 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될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혹시 통관 무공 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무공 중에서 나왔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껏 그러한 기대들은 모두 무산되고 말았으니 이는 그만큼 소림의 무공이 무궁무진하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 이제 통관 무공인 창천보의 구결을 알려주겠소 구결은 단 5회 암송할 것이며 해설은 없고 시범은 빠르게 2회 느리게 2회 전개할 것이요 참고적으로 보법을 통관 무공으로 정한 까닭은 건법도 법, 건법, 장법 등 일반 무공은 각자의 특기가 달라 형평을 기하기 힘들다는 점이요 물론 보법도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래 보법은 모든 무공의 기초이니 커다란 문제는 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러면서 무유는 곧바로 구결 암송을 시작했으니 이들은 비록 마음속에 일부 의문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들 한자라도 놓이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구결 암송과 시범이 끝난 후 현무 등 14명은 각기 다른 하나의 개인 연 무실이 배당되었다 서로 간에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주최 측의 생각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 무실을 배정받은 현무는 곧바로 정좌하고 앉았다 무조건적 연습보다는 일단 구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창의일 속 표표만리 일변다변 일보만보 전삼후일 우이좌삼 상파라이 이미 무유가 3회째 낭송하였을 때 모든 구결을 완전 암기했던 현무였지만 막상 그 구결을 떠올리며 이해하려 하자 그 뜻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분명 앞부분은 창첨보의 기본 원리와 발걸음을 옮길 때 집중해야 할 원리를 적어놓은 것이고 뒷부분은 옮겨야 할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또 상파라이야 같은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허공과 지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일본도 저장하고 지하를 향해 수 있는 것 같은 것 이렇게 부끄리였습니다 그리고born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많은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인 것이다